디켓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요가 플레임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데이터센트럴 충청남도 충남은 보수세가 강하지만 민정당류 정당의 득표율이 높지 않고 보수세가 강한데도 민주당류 정당의 득표율이 낮지 않습니다. 더 보수적인 표심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표심도 그 숫자가 타 지역보다 많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쏠리지 않는 표심은 가운데에 몰려있지 않습니다. 좌우로 넓게 퍼져 있죠. 여기에 진보정당의 실종과 지역정당의 소멸을 얹어서 해석하면 나머지 지역의 양당 득표율로는 해석할 수 없는 충청권의 넓고 다양한 선택의 의미가 수면으로 떠오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데이터센트럴 충천남도 시간입류 시간이요? 충남이요? 네 투게더 농축산인입니다. 선거관리 우리 유피디 네 조금 있다가 잠시 바쁜 농축산인의 원고를 제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파워건조 파워건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뉴덕쥬림 네 안녕하십니까. 세술은 세 부대에? 아닙니다. 오래된 술도 세 부대에 담습니다. 주로 오래됐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프로그레시브 락커 에디터 안녕하십니까. 오래된 술은 오래된 부대에 옛날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도 세술을 좀 새로운 술을 좀 취급하긴 합니다. 올디스 벗 올디스 그럼 저는 오래된 술을 세 부대에 담은 거예요. 이건 뭐죠? 그럼 오래된 술이에요. 섞이면 세술을 오래된 부대에 담은 거죠. 네. 오버뷰 충청남도 오버뷰 58명의 충남 지역구 예비후보가 11의 선거구를 보고 달리고 있거나 멈춰 있습니다. 경쟁률 현재까지 5.27대 1 민주당과 여당이 전 지역구 진보당이 3곳 개혁신당이 2곳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4곳 자유통일당이 2곳 녹색정의당 내일로 미래로 새로운 미래 우리공허당이 각 한 곳에 후보를 냈고 무소속은 3명 보입니다. 성비 10.6대 1 연령은 60세를 기준으로 절반 정도로 가를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논산에서도 아산에서도 가장 깔끔한 치약은 요즘 치약 보령모드보다 깔끔한 빅그린 헤어케어 공주에서도 천안에서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광고 후에 충청남도의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 수춤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응?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요즘 치약 사세요 무려 천명에 가까운 관객이 요즘 치약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치약 망해갑니다 또 천 개를 뺏겼어요 저희에게 제품이 마음에 들었다면 우리 가족의 건강한 구강을 위해 이제는 구매해보세요 23가지 고기능성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든 치약입니다 아이들 치약 고민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치약입니다 판매액의 10%는 한국 소아암재단에 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치약 요즘 치약을 한번 구매해보시기 바랍니다 엑세스몰에서 구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써보세요라고 얘기하려는데 써보셨잖아 확실히 인생 패턴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양치를 하고 난 뒤에 먹지 못하는 음식이 사라졌습니다 음... 편리해졌죠 엑세스몰에 있습니다 천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안감 자민련을 포함한 신민주공화당계 정당과 민정당계 정당이 피터지게 싸울 때가 보수에게는 행복한 시절이었더랬습니다 천원군이 존재했고 천안의 인구 밀도가 지금처럼 높지 않을 때죠 보수들끼리 싸우던 평화로운 시대는 자민련이 있다가 공천 탈락 후 천연덕스럽게 민주당 잠바를 입고 당선된 SBS 앵커 전용학의 등장으로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요 민주당으로도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요 우컷 좌컷 우공에 참당 대혼란 시기를 거쳐 우측에서는 컷오프 좌측에서는 공천 우측에서 컷오프되면 좌측에서 공천 받는다 이런 소리죠 천안의 분위기가 충청형에서 수도권 연담도시형으로 변화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20대 한 번을 제외하고 21세기 내내 천안갑의 승자는 민주당계였습니다 초록 국민의당에 잠깐 들렀다 돌아온 민주당 챔피언의 재선 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62세 남자 국회의원 전남 장흥생 풍생고 중앙대 정액과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박수 본인 병장 만기 전가는 식품이생법 위반 벌금 100만원을 98년에 받았어요 해명으로는 가게 음식을 파는 가게였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음향기기를 놨다니까 노래방 기계를 놓고 술을 먹고 노래를 불렀지 않았을까요 야유의 손님 잘못 받았다 생긴 일일 수 있습니다 여튼 그게 걸렸다고 지난 총선 때 해명을 해놨네요 뭔가 유흥주점이 아닌데 노래방 기계를 놨나 보구나 음향기계를 하고 하니까 아니면 사이키하고 춤췄나 그게 더 심각한 건데 재산은 20년에 65억이었는데 22년에 보니까 23억으로 확 줄었어요 3분의 1이 됐네요 마카오에 다녀오셨습니까 아니 현역이 이렇겠단 말이야 예금은 2천만원 증가했고 눈에 들어오는 게 증권이 43억에서 9천만원으로 반토막도 아니고 이 정도면 상장폐지라고 하죠 레전드급 주겔러죠 집에서 안 튀겨났나? 알아 니콜라죠 니콜라에 투자했을 것입니다 니콜라가 뭐예요? 전기차 만드는 주소차 한화가 큰 돈 잃었죠 거기 투자했다가 또 천원이 또 한화 연계가 깊잖아요 연고지기로 했고 했네 빈그램 내가 외국 주식 잘 모른다만 보통 요즘 거지들은 니콜라 같더라고 정치보다 어려운 거지 주식 투자죠 그럼요 95년에 민주당의 입당 이후에 국민의당으로 들락날락하다가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 뒤에 비서실장 거의 의식의 흐름 따라 입당 탈당 지지선언 탈당 입당의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은 탈당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양승조 개인데 안희정 개가 아닌 독특한 인물입니다 굳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도 줄이라고 압박을 받아서요 상임위 출석률은 국회 운영이 80 굉장히 게을러요 정치개혁특위 75% 아무 개나 살았군요 사실 나도 이렇게 주식이 날라가면 그냥 막 살고 싶을 것 같은데 위로하자 좀 이해해 주시죠 일하지마 일하지마 좋아 좋아 정상참작 국회 운영이든 정치개혁이든 조퇴해 조퇴해 많이 힘들겠다 조퇴해라 물론 출마도 안 하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만 본인에게는 행안이 95.65% 본회의 95.81% 성적 좋지 않죠 대표 발의 법안은 66개 66개 수정가결 1건 한이 맺혔나 봐요 통과되진 않았지만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을 대표 발의했어요 우리는 모두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 노래를 불러도 뭐라 하지 않는다 내용은 간단해요 후쿠시마 원정 오염수 방류 등의 문제 때문에 농수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니 이 식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잘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앙당화 된다군요 평생을 생각한 거죠 식품위생법만은 그렇죠 서륙전 이 정도면 깊은 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위기가 상임이고 그래서인지 관련 공약은 교통공약이 많아요 한 번 읽어드릴게요 철도 지하화 지난번에는 GTX-D라고 말한 그 충북의 후보들이 많았는데 여기 오니까 GTX-C네요 이상입니다 사실 GTX나 KTX를 지하화 시킨다는 건 도시철도랑은 차원이 다른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뭐 아무튼 국회의원이 하겠다 그러면 국회의원밖에 할 사람 없습니다 여전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국민의힘 신범철 53세 남자 지난해 10월까지 윤석열 정부 초대 국방부 차관이었네요 안경을 좀 큰 걸 쓰시지 이 사람도 광희의 수사대상입니다 이따 소개를 드릴게요 천안 출생 남산초 개광중 북일고 충남대 법학학사 서울대 법학석사 박사수료 조지타운대 로스쿨 법무박사 정가없음 외교안보전문가입니다 양력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정책기획관 맡았고요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으로 좌천비스무리하게 당해요 외교안보군요 본인 말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 분야 블랙리스트 피해자다 그래서 교수직을 잃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블랙리스트 범죄가 박근혜 정권 때 한번 알려진 다음부터 지가 자르면 다 블랙리스트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의 수사 최일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사댄장은 빼라라는 문자를 보낸 장본인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아이고 호주로 도망 못 가고 출마 중이네요 그러니까요 불안하겠습니다 뭐 이제 뭐 본인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으로 도망을 가는 건지 국회로 도망을 가는 것인지 그게 유일한 희망이죠 지금 본인은 사단장 빼라 문자 보낸 적 없다 부인했고요 현재 추구금지 상태 누구랑 다르게 안 풀렸습니다 벌거벗은 정치 논리로만 얘기하면 본인이 승리하고 또한 여당이 같이 승리하길 기원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그냥 가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서로 자전적인 에세이 하마터면 편하게 살 뻔했다 가 있습니다 구면이다 구면이다 구면이죠 지난번 총선이 나왔어 맞아요 그때 전우님이 미래토압당 후보 소개했을 거예요 네 그때는 어디까지 소개가 됐었냐면요 하마터면 지금 유피디님이 쓰러져 계세요 하마터면 편하게 살 뻔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방황하고 자절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기회를 찾고 성장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진솔하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옛날에 기획자 어른 형들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노래 제목 조심조심 지으라고 네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 하마터면 편하게 살 뻔했다 이제 고난을 주마 그 여기까지 지난 대선에서 소개가 됐었는데 제가 이번에 내지도 좀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네 일단 본문 폰트가 혹시 사춘기체라고 아시나요 아 알죠 알죠 기억납니다 아시나요 네 체육대회 때 그 이제 뭐 간판 만들 때 많이 썼던 건데요 아 색깔은 청록색입니다 글자 색깔이 청록색이에요 사춘기체 네 거의 매장에 일러스트가 있고요 500자 내외로 보이는 글이 중앙정렬로 적혀있습니다 아춘기체 모든 장이요 모든 장이요 이거는 에세이라기보다는 그림책 아니에요 그림책이고요 보통 이 폰트는 그림책에 쓰거나 그리고 그림도 뒤에 이런 어르신 그림 안 나오고 수채화 속 소녀들이나 뒤에 깔리고 그럴 때 나오는 글씨체지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일러스트 그림체는 약간 공보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요새 버스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공공기관 광고에 많이 있는 그런 그림체예요 청년하게 어필하기 위해서인지 무내력이 낮은 요즘 청년들을 위해서인지 나무여 미안해입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천안역 국방 AI센터 유치가 있는데요 그리고 민생 공약으로 신용불량자 워크아웃 학대 행정서비스 개혁 AI 지원을 통한 공무원 수 감축 같은 게 있습니다 공무원 수 중앙당의 의견이니까요 AI 좋아해요 그리고 국방 AI센터는 지금 국방부에서 추진을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10월에 국방부에서 나왔으니까 본인이 손대다가 온 거죠 그렇죠 그거를 선거에 가졌습니다 약간 파울인데 일단 본인 운명이 지금 백척관두에 처해 있는 국민의힘 부부 만나보셨고요 역시 최연장자는 개혁신당 허욱 71세 남자 정당인 출신과 학교를 안 알려줍니다 당국대에서 법학사와 행정학사 고려대 행정석사 당국대 행정박사 정치 준비를 착실히 했는지 고려대 석사 때는 총학부회장 당국대에서는 총동창회와 장학회 회장 박사를 하던 2010년 한나라당에서 천안 시의원 출마 이야 출마를 한번 하더니 이후 지난 지선까지 총 4회 출마하여서 도의원 1회 시의원 2회 낙선을 하고 딱 한번 당선됩니다 당선은 지지인 한번 7회 그래서 이번이 첫 이적입니다 첫 낙선을 겪고 다음해 세상이 나를 안 알아주는 이유가 뭔가 울분이 터져 음주운전을 하다 책정거부로 벌금 300 음축거 처음 나왔습니다 이번 출마를 준비하면서 양당의 전과인 후보들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 그것도 한 건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너도 음주운전 전과이터가 역풍을 맞잖아요 네 그러자 반발해야죠 아니다 난 측정 거부다 범죄 기록을 논한 것은 아니고 갈등 약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었는데 조금 더 세게 해서 자극을 주려고 전과라는 용어를 쓴 건데요 라고 해명을 합니다 이렇게 굶구절절 얘기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그냥 말실 수 있다는 거네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좀 그렇게 해본 거예요 뭐랄까 아 맞다 나 몰래 깜빡했어 이런 거죠 실수했어요 실수 정직하게 다른 후보도 용주운전 보니까 다 100, 200이야 나만 300이고 별로 할 말은 없구나 그런 사람들 다 공천 탈락했어 지난 22년 낙선 때 소라주택 대표라고 썼거든요 부동산 회사로 보여요 21년에 동남구 구성동에 21평 다세대 주택이 경매로 나와 있었네요 허우쿠보도 동남구 삽니다 그때 기록 보니까 이유는 몰라도 공복무를 안 했고요 재산은 12억 4천 세금 체납이 127만 6천 원 있었습니다 재미도 별로 없고 실숙도 없어서 시의원 때 조례발의를 찾아왔거든요 천안시 청년 가업 승계 지원 조례안이 눈에 띄었습니다 청년 가업 승계 지원 조례? 이게 인구가 유출이 많이 되는 지역에서는 많이들 시도하고 있는 조례죠 작업장이나 식당 물려받고 이런 분들을 위한 혹은 중소기업 있으신 분? 그럴 수 있죠 세금을 좀 면회해 주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지난번 지전 때 성갑이가 아들 됐으니까 여기 물려받으라고 서로 엄청나게 거부하면서 그건 우리 사무실이 유성갑으로 옮길 때만 아니 저기 그래도 노조한테 물어놓은 바야 되지 않을까요? 직장협의회가 꾸려지길 바랍니다 천안의로 가겠습니다 천안갑보다는 보수의 성적이 나은 천안의리입니다 00년 청선에도 자민련의 함석자가 3선에 성공했고 17대의 탄돌이 자켓을 입고 당선된 박상도는 입어보니 맞지 않는다며 이내 반품 자유선진당으로 가서 재선합니다 민주당이 이 지역구를 되돌려준 최초의 탈당 안해본 계속 민주당 3선 의원의 박완주는 성폭력으로 제명되어 적어도 오늘까지는 정계퇴출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행정가와 검사의 대결입니다 먼저 행정가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59세 남자 충남 천안생 광덕초 광풍중 천안중앙고 성경관대 행정학과 졸 가천대 행박 육군중위 만기전역 1988년 32회 행시 합격 후에 천안군 시절부터 근무를 했어요 그렇죠 조부의 공덕비가 천안에 있을 정도라니까 찐천안 집안이에요 천안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섞이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와 조부의 공덕비가 있어요 공덕비 2011년 세종시 출범 당시 행안부에서 실무를 받다고 합니다 이후 세종시 행정부 시장까지 올라갔고요 민주당 영입 인재 16호입니다 이거 보니까 무슨 짝같아 16호님 17호님 다 필요 없어요 대전의 우주박사님이 제일 높아요 아무튼 16호님은 경선을 거칩니다 전 대전시 세종시 행정부 시장 노무현 대통령실 비서실 행정관 공무원 윤희시면서 청와대도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상대방 후보가 검찰 출신으로 확정돼 구도가 명확해졌다 이러면서 역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검찰개혁을 1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또 검사가 나왔으니까 더 세게 하는 거죠 몇 개 있겠지 뭐 경쟁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검찰개혁 원래 속성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 저희가 지금 이 정도만 돌았고 지금 오늘이 충청투어 마지막 날 아닙니까 강원 충청만 돌았는데도 검사가 지난번보다 더 늘어났음을 알 수 있죠 검사 수가 이렇게 많은데 지적하는 언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안주가 정계 은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아직도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입 인재 과정에서 박안주의 입김이 작용한 후보 아니냐는 말도 많아서 내부 총질이 좀 있었어요 지금 박안주 전 의원은 현인 의원인가요? 아직도 안 나오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공동공약인 소상공인 지원 공약과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지역 공약 정도가 있습니다 끝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국민의힘 이종만 62세 남자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정황근 농림식품 부장관 까였어요 검사한테 네 밀어냈어요 현 정부 장관 출신이 경선 탈락한 게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농식품으로 돌아가야 되나 공사가 짱이죠 보령 출생 중앙대 법대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산업재산권법에 대해서 법석을 했습니다 정가 없음 평택과 천안의 검찰청 지청장 맡았고요 광명식 강원도민회 법률자문위원 충청 향후의 법률자문위원 등등 원래 광명에 출마하고 싶었군요 네 은석열 국민캠프 충남공동선대위원장 현국힘 천안일 당협위원장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바로 경선되거나 공천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광명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근데 중도 사퇴했어요 아 그래요? 광명갑 국회의원 장한당 보궐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계속 광명에 도전했었죠 21대부터 천안으로 무대를 옮겼어요 경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완근 장관 밀어냈고요 지역 정치를 엄청 잘했나 싶어요 1호 공약은 천안중부물류센터를 어린이 테마파크로 만드는 거고 그럼 물류센터는 어디로 가? 어린이 테마파크로 그게 스왑이에요? 이게 1호 공약이자 아직까지의 마지막 공약입니다 어린이들을 물류처럼 돌려? 컨테이너밸이 테마파크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빈컴트 타면 재밌거든요 재밌을 것 같은데 엉덩이가 좀 아픈데 안전사고의 요리 물류센터에서 어린이가 일하게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아정두들 피자되지 안되죠 전반적으로 알려진 정보가 별로 없네요 근데 경선을 어떻게 얘기했지? 지역에서는 막 슈퍼스타인가? 아 이게 정말 누구도 모르는 국민의힘 경선 룰의 비밀이 있잖아요 당의 기여도 점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한 기준조차 알려지지 않았고 그 비율이 민주당에 비해서 너무 높아서 그냥 한동훈이 찍찍 긋나 보다 정도로 예측하잖아요 기자들도 아니 정한근 장관이 인지도가 딸리는 것도 아니고 네 네임드인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늘 약간 당근이 생각나는 근데 또 별로 반발도 안 했더라고요 네 그럼 뭔가 약속이 있었 기띔이 있었겠네요 저는 기자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궁금해하거든요 알아보지도 않는 것 같고 알아봐도 발설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유력자를 주저앉히는가에 대해서 네 조용한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고요 자 덕진인 후보 있어요? 없습니다 천안병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병 세종시 북부와 맞닿아 있는 천안 동부의 천안병 이지혁구 최초 당선자는 천안 무패 4선 챔피언인데 현재 험지 차출되어 홍성예산으로 떠났습니다 이따 소개 드리고요 이후에는 네이버 지식인 신경외과 답변자계의 달인 윤일규 의원을 지나 변호사 유닛이 재선 도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챔피언 더불어민주당 이종문 51세 남자 변호사 국회의원입니다 춘남 천안시생 천안신안초 천성중 북일고 한양대 법학과 본인 상병 소집 해제 재산은 20년에서 22년까지 약 1억 9천이 증가를 했는데 정치자금이 1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물이 8천 정도 늘었습니다 후원 좀 받았다 이거군요 상임위 출석률은 과기정통위의 93.55% 본회의 93.4일 대표 발의법안은 119개 수정가결된 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된 법 중에 청년기본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여다봤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시도지사가 청년정책결정과정에서 자문이나 심의과정의 일정비율 이상의 청년을 위촉하도록 했지만 이게 강제도 아니고 잘 지켜지지도 않고 하여튼 그렇대요 그런데 이 법이 되게 허무한 게 청년 인재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었어요 영양가가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있으면 좋지만 크게 쟁점이 되는 법안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했어요 도전해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야당 의원이 보통 통과시키는 게 무쟁점 법안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게 아니고 자기 컬러를 드러낼 법안을 제대로 원한 통과시킨 게 있으면 진짜 거기서부터는 유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자신의 성과가 교부세를 엄청 많이 가져와서 내가 도로도 만들고 다리도 고치고 이것도 하고 이러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 정도만 지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의원 국민의힘 경선 끝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창수 61세 남자 정당인 천안 출생 광덕초 광풍중 중앙고 당국대 천안 갬 국문과 그러니까 계속 천안에 있었죠 정과 없음 레줌의 천안신문 편집 국장이었어요 천안신문에서 15년 일을 하다가 저희가 세종시간에 말씀드렸던 심대평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합니다 그래서 충남도지사 비서실장까지 따라갔고요 정안근 장관 후회하겠네요 천안 병 갈걸 검사 아니고 보좌관인데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위원장 맡았고요 20대, 21대 그리고 18년 재보궐에서도 천안시 병에 출마를 했었지만 낙선이 계속됐습니다 3아웃에도 이번에 다시 도전을 했어요 21대에서 되게 아깝게 지긴 했어더라고요 맞다 무슨 쓰레알울 같은 거 있잖아 21대에서 6264표 차이로 낙선했어요 그렇게 아슬하진 않는데 아 그런가요? 인구수를 또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네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 맡았고요 미통당 대변인을 거쳐서 지금은 국민의힘 중앙당 인권위원장입니다 인권위원장? 뭘 해요?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은? 제가 그걸 진짜 애썼거든요 찾아보려고 창수 소중해 근데 일단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나 귀해 자기 인권지요? 나는 소중하다 그런 사람들은 꼭 자기를 3인치고 그래요 인권 누군가에게 인권은 셀프지요 개콘 보는 사람 나밖에 없구나 여기서 개콘? 개콘이 해요 개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개콘에서 나오는 유행어예요 나 세민인데 소중해 이런 거 누가 나 그렇게 불러주는 거 한 10년 반인 것 같아요 개콘 부활한 다음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국회에서 일할 때 계속 자기 배경이 세종시였잖아요 세종시 특별법 제정에 기여를 했대요 그래서 갑자기 세종 얘기가 너무 나오긴 하지만 최민호 세종시장 말로는 세종시 탄생의 숨은 주인공이다 이러고 왜 숨어? 보좌권이니까 소중한데 지역공약 1호는 천안형 교육발전 특구 조성인데 기초학력 상향 얘기하는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이랑 같은 얘기고요 중앙공약으로 경찰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이 있네요 그리고 블로그에서 정견을 드러낸 글로 최저임금 인상과 보유세 인상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또 굿모닝 충청 나오고서 한 출마의 변에서는 나눌수록 커지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심지어 이게 다른 말로 분배래요 뭘로 분배를 한다는 건지? 분배 정책은 싫어하는데 분배는 좋아한다는 건 뭐야? 보유세 인상은 분배가 아닌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좋아하는 노래는 조용필의 들꽃입니다 기부 문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앞뒤가 잘 맞지 않고요 Here comes the new challenger 개혁신당 이성진 잠시 한탄 코너 좋아요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기초 정보를 알 수가 없는데요 검색을 하면 드라마 성난 사람들의 이성진 감독 NRD 출신의 이성진 씨가 나오고 이성진 후보는 안 나옵니다 당의 공천이 확정되었고요 BBC 다큐멘터리 포토그래퍼였다는데 착수하고 3시간이 지나도록 성별도 나이도 못 알아냈습니다 사진도 없어요 나오는 건 맞아요? 일단 개혁신당 1차 공천 명단에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양대 이성진 씨의 숲을 뒤져서 나뭇잎 몇을 찾아냈어요 46세 남자임을 알아내기까지 4번 정도 절망했습니다 이게 시간 단위로 쓰일 수 있겠더라고요 이성진 후보의 페이스북도 찾아냈고요 정보를 안 보니까 나이가 없어서 게시물을 하나하나 뒤지면서 기초 정보를 조합해냈습니다 읽어봐요 북일고 졸업 경희대 경영학과 중퇴 2007년 서울예대 사진과 입학 중퇴 2009년 엔트워프 왕립 예술 아카데미 입학 중퇴 그건 영국의 그 엔트워프겠죠 작년에 경희대 심리학과 졸업 만학도였습니다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보유 뽀글이 만들어 먹는 걸로 봐서는 군필로 추정됩니다 여행가이자 사진작가로 살다가 2013년에야 한국에 정착을 해서요 지금은 갓난 아기 남매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 나천사 나는 천안에 사한다 꼭 천사를 하고 싶었나봐 나는 천안 소식 페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했고요 아니 그냥 나는 천안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나천사 되잖아 시민 참여여행 축제인 마른 페스티벌을 자체적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마른 페스티벌이요? 2014년의 1회는 원도시민 구 명동 페이션거리에서 하는 물총 싸움 축제였는데요 안 말랐는데? 그러니까 물을 뿌리다는 거였겠죠? 판이 점점 커져서 2회째부터는 관에 돈이 들어오고 4회는 부산행을 패러디한 천안 아산행 타이틀을 달고 지역 축제까지 됐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폭우로 인한 천안시 수혜가 있어서 취소되고 수혜 복구 활동을 대신한 이후 끝났습니다 장비를 잘 갖추고 유튜브를 한다고 하는데 후보가 링크를 안 남겨뒀습니다 지쳐서 더 찾진 않았고요 천안 업사이클 센터 설립에 일조한 적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 밑에서 일한 적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충남도에서 청년정책위 위원장으로 일했어요 리버럴 정치 세력과 이렇게 약간의 연결점을 두고 있었다가 이번에 공천을 개혁신당에서 받았습니다 보편 복지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며 출마하면 기존 형태의 유세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쓴 것으로 보아 유세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아예 안 한다는 소리예요 예술가 유리 따옴 뭔가를 기대해보고 싶은데 설마 그 기존 형태의 유세 안에 예비후보 등록도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비후보 등록 안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후보를 등록하지 않고 출마해보겠다 예술, 그것이 아트인 거죠 권위를 거부한다 예술가 유리 싫어하기로 했어요 이 한 명 때문에 생긴 편견이에요 저는 지금 이성진 후보만 몇 시간을 들여다보고 있어갖고 페이스북에서 몇 시간을 메모 먹고 있어서 거의 사랑할 지경이거든요 이건 애증이에요 고생했어요 녹색정의당 후보는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과 이름이 같습니다 녹색정의당 한정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54세 여자 자영업 천안중 천안여고 전가 한 건은 08년 특수근무집행 방해 집시법 군사시설 보호 위반 고향은 천안인데 사회생활을 인천에서 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인천지부장과 정의당 충남도당 6411 민생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6411은 고 노회천 의원이 이야기한 버스번호죠 그렇죠 인천인 것도 그렇고 노회천 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심작해 봅니다 인천연합 쪽에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배경이 보입니다 네 08년 민주노동당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이력이 있고요 14년을 쉬고 저번 지선에서는 충남도 의원 비례대표로 나왔었습니다 공약은 녹색정의당 중앙공약입니다 무상교통, 무상교육, 산별교섭, 법제화, 돌봄국가책임제 코로나 때 부채탐감 이건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이상입니다 자 진보당 후보 보죠 권 5대 52세 남자 회사원 천안 쌍용동생 항력은 미기제 했습니다 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수석 부본부장이었고요 하나 있는 전가는 의외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벌금 100만원 뭘 잘못해야 돼요 이거 이거는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하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했을 때 나올 만한 벌금이네요 근데 이게 앵간하면 과태료로 넘어가고 벌금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렇죠 이게 뭐 좀 다퉜는지 어떻게 딱 100만원이 나와서 정가 이력이 남아버렸습니다 네 윤석열 퇴진 천안 비상시국 회의 집행위원장 진보당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 천안 민주단체 연대회의 의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진보당은 직함을 잘 달아줍니다 이걸 원래 제가 다 안 쓰거든요 근데 없어요 아 이런 이게 저와 인쇄민만 겪는 문제예요 그리고 특히 이게 또 진보당 특인데요 출마하는 개인보다 당이 너무나 중요한 정당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내놓는 일에 아주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마지막 쯤에 그거 적었어요 우리공화당과 자유공화당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원어브 댐이군요 이번이 첫 출마하고요 공약은 진보당 중앙공약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저기 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험한 벌금 알겠습니다 그건 소개한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활코너 그래가지고 그걸 또 찾아봤잖아요 제가 공을 잘 들자 광고 듣고 공주로 가죠 XSFM입니다 고객이 드나든 자리를 지켜보며 제품을 만드는 고집은 더 커져갑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기에 더 나아진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자연 추출물로만 가득하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숨쉬는 제품 빅그린의 꿈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그 그린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치약 요즘 치약 산업화 이후 쇠락한 옛 큰 도시 충북에는 충주 충남에는 공주 1기 군부 쿠데타 전까지만 해도 공주군 갑 공주군 을 사람 많은 동네였지만 지역구가 점점 커지면서 20대부터 공주 부여 청양이 되었습니다 부여는 9선의 JP 청양은 3선의 고 이왕구 국무총리 그리고 공주는 실형을 받고 2심 재판 중인 충청지역 최고의 막말로 겸 현 챔피언이 최다선 의원입니다 자민연과 무소속 당선 포함 6선에 도전하고 있지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 일단 도전자 공부청 그죠? 네 우리 집어넣고 싶네요 공부청에 야 공부청 가! 이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59세 남자 충남 공주시생 공주금학초 공주사대부 중 공주사대부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3학년 때 자퇴 제적 12년에 제19대 국회의원이었고 20대 21대 낙선하고 청와대로 가서 대변인으로 마이크를 잡아서 더 잘 나갔어요 안희정 측근으로 분류되었었고 충남 도지사에 도전해보려고 했으나 탈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장이었죠 공약을 볼게요 공약은 농촌 공약이에요 주로 부여하고 청약 쪽에 붙으니까 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경로당 주 5회 점심 제공 지금 충남부터 해서 근래 먹거리 통합 돌봄 지원에 대한 정책이나 요구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하루 5번 주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 오시면 드린다고 그러니까 점심은 다 준 거죠 이를 농어촌 민주당 출마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원래 이게 시민사회의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똑같은 거 걸고 있습니다 네 몇 개 있어요 근데 이러면 어쨌든 모여서 식사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심값보다는 훨씬 좋은 효과를 낼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경로당에 식사는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중앙공약의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런 걸 중앙공약으로 내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들이 소홀하기 때문이에요 지자체장들이 소홀하기 때문인데 지자체장들이 소홀하다고 중앙공약을 이런 걸 내죠 그러면 중앙의 의회는 예산을 배정 안 해주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게 의무만 지워주고 돈을 배정을 추가로 안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들이 양당이 그러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새드엔딩일 확률이 60%이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도 실제로 지자체에서 다 감당하는 거잖아요 교육청하고 해서 그렇죠 중앙에 국비가 없이 지선에서 이제 국민의힘 많아지면 예산 안 줘버리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총선이나 지선에서 이 먹거리 통합 돌봄 지역 통합 돌봄에 대한 공약들이 나올 거여서 오늘은 제가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요구가 정치를 이끄는 면도 있으니까요 박수현 후보는 이 정도로 마감할게요 알겠습니다 사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내에서 이 사람한테 공천 안 주기는 어려운 인물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만큼의 성적을 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청와대까지 버스 타고 출퇴근했잖아요 네 챔피언 정진석 63세 남자 국회의원 육선 도전하죠 단수 공천 받았고요 공주 출생이나 서울에서 성장했습니다 아 아는 얼굴인데 성관이 사진은 모르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피부과에서는 이렇게 못 해주는데 홍익 북국민학교 보성중 성동고 고려대 정액과 육군병장 만기 전역 정가 없음 제사는 23년 기준으로 88억 6천3백만 원입니다 한도 나시네요 네 그리고 집안도 상당한 로열이죠 부친 정성모는 전두환 정권에서 내무부 장관이자 오성 국회의원이었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이렇게 내리 당선된 유일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곧바로 당선이 돼서 이번에 아버지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처가도 상당합니다 청운대학교와 해전대학교를 운영하는 해전재단의 일가하고요 사학집안사위 그렇습니다 장인어른은 11대 국회의원인 이종성이고요 레알 사회지도층이죠 네 제가 초등학교를 어떻게 했을까 고민을 했는데 본인도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초등학교 시절에 교명이 성암국민학교에서 홍익 북국민학교로 바뀌자 교명을 지켜달라고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혈소를 썼던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에요? 네 13세의 나이에 와 도대체 어떤 성장환경을 가진거지? 로열 패밀리에서 금쪽이에요 금쪽이에요 네 성질 못참던 로열 블러드잖아요 아니 근데 나도 초등학교 때 막 미술시간에 베이면은 장난으로 혈소 쓰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안 나와서 많이 못써 많이 못쓰지 나도 해봤거든요 한글자도 못써 본인 주장입니다 어쨌든 정치 입문 전에 15년 동안 한국일보 기자로 일을 했고요 자민련에서 처음 당선이 됐습니다 국민중심당 한나라당을 거쳐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이 됐고요 국회로 돌아와서는 국회 사무총장 샛누리당 원내대표 등 굵직한 직책들을 계속 맡아왔고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비대위원장이었죠 다채로운 막말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큐레이팅이 불가해가지고 그냥 하나가 진상적이니까 심심하시면 직접 검색해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보다가 기분 나빠져요 그게 특이예요 맞죠 되게 기분 나쁘게 말합니다 본회의 출석률 85.03% 외통이 82.65% 그냥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이런 발언 괜찮나요? 그럼요 이해하기 도움이 됩니다 대표발의법안 27개 원안 수정가결 모두 0개 대한반영 폐기는 5개네요 게으른 입법노동자였습니다 일 안 했습니다 본인이 업적으로 내세우는 거는 국회 세종의사당법이에요 공주인데 지금 세종 얘기도 또 합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를 하는 법안을 자기가 냈다는 건데 누가 내세우고 냈어야 할 법인데 그렇죠 지금 착공 중이고 2030년쯤에 개원될 것 같다 하네요 예결특위를 포함해가지고 12개 상임위의를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충청 메가시티 만들겠다는 게 핵심 공약이고요 이외에는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정치 아젠다가 승리했는지 보려면 20년 30년 확실히 기다리긴 해야죠 요즘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보수 정당이 참여정부의 행복도시 건설을 얼마나 죽어라 반대했는지 맞아요 그 저거 연극 환생경제 왜냐하면 지금 와서 무슨 숨은 공로자라느니 자기당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느니 농년정신을 이어받아 자꾸 그러는데 그럼 탄핵은 누가 시킨 거야 연극 환생경제에서 막 그거 수도 옮기면 나라 망하는 것처럼 난리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여기 또 한 번의 Here comes the new challenger 새로운 미래입니까? 개혁신당입니다 개혁신당 후보 보시죠 이은창 동전 다 뺏고 싶다 그러니까 꼭 못하는 애들이 동전 싸놓고 이은창 41세 남자 개혁신당 후보들은 왜 이리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합니까? 그래도 다 찾는 형이 대단하네요 공주고 현재의 한국영상대인 공주영상대 부동산 컨설팅과 졸업 영상대잖아 나도 그게 신기했는데 한국영상대 안에 부동산 컨설팅과가 있어요 경영학과도 있고요 에바다 투어라는 인도네시아 전문 여행사를 2004년에 참업했습니다 아 이건 좀 에바다 그러니까 아니 부동산 나와가지고 영상대에서 에바지 그렇죠 다 안 맞죠 근데 에바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나온 지명이죠 네 네 기독교입니다 네 2010년에 5회지선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유성구 라선거구에서 시의원 당선됩니다 당시 26세로 전국 최연소 기초의원이었습니다 오 에바야 에바 그러니까요 자유선진당이 선진통일당 될 때도 당에 있다가 새누리당으로 흘러가자 자 거대정당에 왔으니 체급 올려보자고 2014년 6회지선에서 도의원 출마 유성구 4선거구에서 낙선 컷봐 에바잖아 이때 재산은 2억 5천가량의 병역필 다음 지선은 공천이 안되었는지 넘어가고요 지난 8회지선에서 유성구청장의 도전 구청장을요? 경선 탈락 인생이 에바죠 그러니까 저도 체급은 계속 올리네요 구청장 예비후보 때 관내 교통 인프라 얘기를 제일 앞에 내밀었거든요 혹시 대전을 탈출한 이번에도 그러고 있다면 유권자들이 지금 국회의원 선거라고 꼭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이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밑에 무소속 후보의 사진이 쭉 걸려 있는데 세상에 사진을 비교해보면 아버지와 아들 같은데 한 살 어리죠 아버지가 한 살 어리죠 피부관리와 모발관리의 차이이거나 그도 아니면 포샵이죠 포샵 한 새끼 나와 옛날에 오미자와 관련된 이런 설화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때리고 있길래 왜 때리냐고 하니까 얘가 아들이라고 오미자 안 먹어서 이렇게 됐다고 구기자인가? 아무튼 땡땡자는 안 먹은 진짜 에바네요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청양은 고추 고주환 그럼 종양이죠 하필 환 하필 환이야 왜 환인가 고주환이 좀 말 안 했으면 거기까지 안 갔어요 죄송합니다 구기자도 있는데 62세 남자 농업 중앙대 교육학 박사 원래는 대전외고 교사였네요 현재는 현 사단법인 공주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이사장입니다 학교 선생님 출신 한 건의 정가 유니크합니다 뭐죠? 자연공헌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8천원을 냈는데요 뭐했죠? 8천원을 왜 붙었어? 자연공헌법 위반이어가지고 옛날 자연 농원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요 150만 8천원은 아무래도 손으로 썼는데 오기인 것 같아요 150만 8천원 근데 그렇게 써있어요 확인해보시면 자세히 보면 150만원인데 150만 8천원으로 보여요 오기인 것 같아요 자연공헌법 위반은 국립공원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거든요 무허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설치했다가 150을 맞은 사례가 있어요 아무래도 농업이니까 그런 뭔가가 있었나 봐요 근데 보통 이게 과태료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벌금이 나왔다는 거는 좀 싸웠다는 거예요 혹은 건물을 올렸거라고 해서 아니면 공원에 밭을 너무 넓게 가꿨다든가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필체가 호쾌합니다 맞아요 필시 잘 써요 네 필체가 호쾌하고 선생님 나와요 성관이 사진도 왠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지난 9월에 낸 책 제목도 호쾌합니다 민본은 실체오 민주는 허구다 민본이면 직접 민주주의네 놀랍게도 이게 일곱 번째 저서라고 합니다 네 책도 많이 쓰시고 대의민주주의 거부? 부정? 정확히는 뭐 유학, 유교 예비후보 등록 첫날에 공주부여 청양군 지역구에서 가장 먼저 무소속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제일 빨리 탈당 사연 따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9호가 정당 파괴 선거 현명이거든요 아나키시트가 왔잖아 그들도 하는 말은 일단 당선시켜주시면 되시죠 이게 뭐야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한 것이 없다라고 피력한 뒤에 4년 전부터 총선 출마를 결심했는데 대한민국은 주인이 국민임에도 고위관리가 주인 행세라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나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고위관리가 되겠다 나는 이 후보 학교 수업 때 어떤 잔소리를 했을지가 너무 딱 느껴집니다 백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대 후보인 박수연과 정진석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이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보통 고정 질문이죠 이 질문에 정당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땡밥들 정당의 하수인이라니 당선이나 되는 멍청이들 이럴 수가 여기까지도 반했는데 마지막으로 뿅반한 게 무소속 컬러가 처음 보는 컬러입니다 블랙 실제로 검은 잠바 처음 봤어요 검은 후보 잠바 기본적으로 채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명도도 말 다 되게 높아야 돼요 블랙 그리고 검은색 옷은 피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부가 너무 거무죩죽해져 보여요 훌륭합니다 중절모를 늘 쓰고 다닙니다 이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더니 우리나라는 본래 의관의 나라인데 서구화되면서 모자가 없어졌다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하지만 중절모는 가세 쓰고 다니셔야지 서구의 의관이 근데 수트를 입어요? 성관이 사진은 눈썹 문신을 하기 전 사진이거든요 최근 인터뷰 사진을 보니까 눈썹이 생겼어요 빨리 하시지 빨리 하시지 흰색 눈썹 옵션 없나요? 어르신들을 위한 굳이 하는데 뭘 또 구름가 끝이죠? 네? 네 매력있는 후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충청형 후보의 다크 버전인 것 같아요 당을 너무 많이 옮기니 당이 없으면 어떨까 아 흑화 버전 탈당 입당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말입니다 실제 컬러도 다크고요 그러니까요 해안가로 가겠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박정희의 신임을 얻은 경제관료 자민련 측에서 DJ 피어남을 성사시킨 협상가 막판까지 군부 부역자들과 정치 인생을 함께한 우리 민족 최초의 모피아 고 김용환 재무부 장관이 민주화 이후 보령서천 그리고 대천의 최다선 의원입니다 김용환은 공공연 총선 직전에 군부 부역자 잔당들을 끌어모아 희망의 한국 신당이라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정당을 창당했는데 이 정당의 깃발로 무려 전국에서 홀로 당선됩니다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모래 끌어모아가지고 뺏어가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 남아있는 깃발 같은 근데 안 넘어져 가련하게 그리하여 희망의 한국 신당은 원내정당이 됩니다 그의 당선증 기록은 신민주공화당 민자당 자민련 그리고 희망의 한국 신당입니다 지역 유력자는 무소속은커녕 1인 정당을 만들어도 당선되곤 하던 중원의 특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아하니 양당은 리턴매치로 보이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64세 남자 서천군 마서면생 서남초 서천중 공주사대부고 서강대 정외과졸 서강대 대학원 정석 공군 중위인간 공사정치학 교관 이게 나소열 후보의 가장 의외라고 맨날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충남에서 뭐 그냥 농고 나와가지고 이장님 했을 것 같은데 어찌 왜 이렇게 공부 잘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공군 공사정치학 교관이었어요 지난번 선거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나요 이 사람은 수트 없냐 뭘 해도 자켓 점프수트? 기호 1번 자켓밖에 안 보이잖아요 잠바 맨날 입고 다닐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공군 출신인데 수트라고 하니까 점프수트 생각나잖아 점프수트라도 입지 차라리 90년에 민주당에 이력서 쓰고 정계에 입문을 해요 진짜 이력서 썼어요 공개 채용하니까 취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96년 2000년 국회의원 출마했지만 낙선을 하고 02년에서 14년까지 서촌 군수로 지냈습니다 3선 20대 21대 국회의원에 다시 도전했지만 낙선 22년 보궐선거에 낙선까지 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만 지금 6번째 도전 중이에요 노총각 군수였었어요 당선이 되면 장가를 간다라고 공약을 해버려요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지적 결혼을 해요 03년에 늦장가를 갔죠 서촌 군수 당시 발군의 실력으로 지금은 여기저기서 많이 실행하고 있는 천원 택시 지역활성화정제 등등등 그래서 많이들 답사도 갑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불러올리는 군수였죠 네 모범적 지자체장입니다 그래서 지역분권 비서실장인가 이런 것도 했었어요 최초로라고 하더라고요 서촌보다 근데 지금 인구가 더 많은 보령 출신이 아니어서 지난 선거에 딱 그만큼 1500표 차로 낙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령의 공을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공약을 하나 봤는데 이 금강하구뚝 개방에 대한 의지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라고 정말 외치고 있는데 알 수 없죠 충청도대 64세면 아직 한창일 때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런 말을 왜 이렇게 버럭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왔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도 보호와 땜 개방을 하겠다는 말을 마음 편하게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네 농축산에는 딴 데 출근하러 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54세 남자 현 국회의원입니다 보령 출생 대창초 웅천중 대천고 서울대 불어교육과 행시 35회 사시 43회 와 행시 사실을 줄다 네 공군 중위 전역 전과 없음 재산은 23년 기준으로 25억 5천6백만원입니다 교육부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근무를 하다가 법조인으로 직군을 변경했어요 행시 해갖고 공무원 하다가 사시 패스하고 법조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판사유닛 전두환의 고 조비호업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맡았대요 그러다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을 했습니다 네 재판 당시에 피고인이 고령임을 고려를 해서 불출석을 허가를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네요 법무법인 베스트로 변호사를 거쳐서 21대에 피고는 전두환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갑에 원래 출마를 했었어요 낙선을 했고요 이후에 대전시장 경선에 도전을 했으나 1차 경선에서 컷오프 22년에 김태흠 전 의원의 충남도지사 출마로 이 지역구에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때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렇군요 현 국힘 사무총장이네요 정말 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령 출신인데 계속 대전에 도전하면서 지구지구 또 지다가 보령에 빈자리가 날지 몰랐죠 본회의 출석률 90.12% 법사위 94.32% 국민의힘에서 몇 없는 90대입니다 그러네요 예결특위 86.96% 이건 왜 그랬을까요 국회 운영위는 80%네요 특위가 뭔지 잘 몰랐던 게 아닌가 예산내 별 관심이 없어요 대표발의 법반 29개 그중에 대한반영팩이 4건입니다 그중에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소개를 할게요 민사소송에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을 두고 기간 내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원래 그게 무제한이었단 말이에요 재판 지연을 막고 피항소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고요 물론 형태는 다르지만 본인은 재판 지연을 만든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임을 통해서 저도 그걸 지적하고 싶었어요 반성을 하신 것인지 새 재판장이 와서 사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서 다 피곤한데 실제로 그때도 재판 지연됐다고 되게 비판 많이 받았어요 지난해 말에는 일명 탄핵소추안 꼼수처리 방지법을 발의를 해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뭐라요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이걸 철회를 하거나 수정을 하려면 반드시 본회의 동의를 거치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 배경이 뭐냐면 탄핵관이 필리버스터 같은 걸 하면 72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철회를 했다가 재발의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번 민주당이 그걸 썼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꼼수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꼼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하면 무조건 통과가 안 되도록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 말 그런 것 같아요 탄핵권 남욕을 막기 위해서라고 얘기는 하고요 지역 공약은 볼 게 없네요 자 그 정도고요 개혁신당 후보 나와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기원 52세 남자 동명의 전 계룡 시장과 구별이 필요합니다 제가 힘들었다는 얘기죠 300년 대대로 주산면에서 살아서 보령시 주산면 출생 좋아요 어릴 때 공부를 잘해서 아버지가 서울로 유학을 보내 서울 경신고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졸업 26세 졸업 후에 고향에 내려와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속은 터졌겠죠 그게 왜 돌아왔죠 12년 후 2002년에 3회 지선의 기초의원 출마 낙선 이때는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이 없어서 소속당이 없었지만 2년 뒤 자민련 류근찬 후보 캠프에서 이름이 발견됩니다 자민련이 한나라당이 흡수될 때 안 따라갔는지 아니면 흡수는 됐지만 공천에 실패했는지 흡수 직후 열린 4회 지선 무소속으로 보령시 다 선거고 기초의원 수출마 낙선 필요한 요건들을 갖춰나가고 있어요 자유선진당의 심대평이 이회창과 싸우고 가출해서 만든 국민중심연합이라고 잠깐 있었죠 그랬죠 5회 지선 광역의원을 여기서 출마합니다 보령 2선거고 주민들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럴 수가 지선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6년 뒤 총선으로 틀어서 20대 총선 새누리당 탈당 무소속 보령서천에서 또 낙선 탈당하기 위해 입당한 수준입니다 속도가 8년 만에 본선 컴백 선거 이력 중간중간에 박근혜 캠프 새누리당 바른정당 바른정당 국민의힘 등의 당직을 거쳤는데요 공천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여기도 스티커를 모으네요 지역언론 하나와 매우 친하지만 거기서도 공약은 안 보이고요 사실 완주를 장담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른정당 도당 대변인 시절에 여러 극우 막말로 제명된지라 뒤늦은 컷오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막말은 검색하면 나오고 매우 저급한지라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주제는 소녀상 관련한 것이 제일 셉니다 무엇 관련돼? 소녀상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잊으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개혁신당 공천이 이렇습니다 자유통일당 공천은 어떨까요? 자유통일당 남승복 74세 남자 목사 국민의힘이 검사당이라고요? 자유통일당은 목사당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변호사당 검사당은 있어도 목사당이라는 것은 서울 출생 화천 실업구를 거쳐 왜 화천? 현재 안양대인 대한신학교에서 신학과 졸업 어쨌든 간에 보령서천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서울, 화천, 안양 현재는 96년에 개척한 미산성실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미산면사라요 교회는 미산면사무소 맞춤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안 동물이었던 노세도 타시고 호수는 도보로 걷는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강점이 있었는데요 남승복 후보는 예수의 제자답지 않습니다 왜죠? 2002년 교통사고 처리특립법으로 벌금팩 2022년에는 자동차 권리법 위반으로 벌금팩 사실은 노세로 차를 들이받으셨을 수 있죠 자동차 등록신고를 너무 늦게까지 밀었거나 혹은 자동차가 노세인 줄 알고 자동차를 위에 탔거나 아니면 스트리트파이터 2차로 자동차를 발로 부수거나 주먹으로 부수거나 베드로야 내가 과속을 했느냐 자동차 관리법 위반은요 자동차 등록신고를 너무 늦게까지 밀었거나 번호판을 다르게 달았거나 하는 것이 가능성 높습니다 위조번호판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목사님의 대포차 자유마을 서천 자유마을의 대표라는데요 좀 이상했어요 동별조직이 없고 시조직으로 때운 건가 아니면 동별조직을 아우르는 시조직의 대표인가 이런 거는 자유마을이라는 조직의 패션성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남승복-애국TV라는 SNS형 유튜브가 있는데 남승복애국TV 집과 교회의 근처 풍경을 많이 보여줍니다 싸이 흠독쇄도 놀러갔네요 아 78세 와 열정 우와 와 정정하네 이상입니다 멋진 문화생활을 하셨나본데 녀석 녀석 멋진 문화생활을 했나보군 힘들텐데 코미스 노일 쉬기 힘들텐데 뭐 나 걱정할 때입니까 본인이 아니라 아들이나 딸이 놀러갔을 수도 있고 무소속 후보 기대가 큽니다 제가 무소속 장동호 61세 남자 어업 남대전 고등학교 졸업 전 사회남부개량 안강망연합회 3국장이었고요 안강망연합회 현재 깨끗하고 풍성한 대한민국 바다 만들기 위원장입니다 오 현재까지 이번 선거 전과킹 전과킹 살펴보면 먼저 85년 무려 23살에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8월 우와 직장에서 뭐 데뷔 데뷔 대박 데뷔 대박 이후 16년 동안 자숙 네 하지만 운전면허를 딴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게 모빌리티가 모두에게 문제라니까요 2001년 음주운전 벌금 150 2002년 9월 19일에 면허 취소를 당했는데 운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무면허 벌금 100 그렇죠 근데 15일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렇죠 2002년 9월 27일 그러니까 지금 면허 취소 당했는데 운전해서 무면허 벌금 100만원 나오고 15일 후에 또 판결을 받은 거예요 네 음주운전 무면허 벌금 200 그래서 350 후보께서 손끝이 쓰다가 괄호를 하나 치셨어요 이 두 줄은 같은 범죄임 그리고 2002년에 건축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 2013년 11년 만에 음주운전 벌금 300 네 10년 만에 마시는 건데 망국의 그날처럼 많이 드셨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도 많이 하고 무면허도 하고 면허 취소도 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벤틀리만큼 나오겠죠 그렇죠 다음에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차를 운전했나 봐요 네 벌금 100 자동차 관리법 위반 자 그리고 나서 2019년 네 육지는 나랑 맞지 않는다 그렇죠 그걸 이 새끼 사왔다는 것도 신기한데 수산자원관리법 위원 3년 내내 벌금 100만원씩 균일하게 냅니다 이건 뭐라는 거죠 해남 이거는 불법 어업일 텐데요 이 사람 어부잖아요 현재까지 벌금이 합계 천을 넘었어요 2019년에 연안 개량안감망 어업허가권 반납 보상추진위원장으로서 현재의 개량안감망법은 25mm짜리 그물 5틀만 쓰게 되어 있다 현실은 더 촘촘한 세목망을 부착하고 2,30틀을 가지는 불법 어업을 한다 해도 겨우 먹고 살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불법 그물? 네 이걸로 파악이 됩니다 요약하면 지역 멸치잡이 선주단체의 장이에요 근데 현재 허가된 그물망의 크기로는 어업을 할 수 없다 좀 더 촘촘한 그물망을 허가해달라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불법인 어망을 가지고 일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지금 100만원씩 1년에 균일하게 냈잖아요 네 100만원 내는 게 이득이었겠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2022년 출입국관리법 위반 벌금 100은 이건 중국 해역에서 뭘 잡으셨나요? 아니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쓰면서 아이고 체류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이네요 이건 과태료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벌금이 나온 걸 보면 이것도 뭔가 좀 다툰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갔다는 거죠 그리하여 11이 범형 그렇습니다 장동호 의원이 이제 나에게 남은 건 하늘뿐! 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민들은 공부의 소명 꼭 확인하시고요 제 생각에 장동호 의원 후보는 지역 대중교통 관련된 공약을 좀 내야 되는 게 아닐지 그렇죠 인프라의 필요성을 강조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자 무수속 후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원이슈로 하고 싶은 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산으로 가겠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갑 저와 농축산이는 온양시가 존재했고 그 온양시가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였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양온천 여기 없으니 제가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이 훨씬 더 잘 알겠죠 왜냐하면 그때는요 신혼여행도 온양으로 많이 갔습니다 지금처럼 지하철 여기 없을 때였죠 공부에 그 얘기 많이 적혀있더라고요 예전엔 신혼여행의 성지였으나 맞습니다 TV광고도 하고 그랬어요 프로그레시브 에디터는 발음하기조차 싫어했을 온양시는 95년 아산군과 통합하여 통합 아산시가 됩니다 내가 방금 전에 개량 안강망도 발음했는데 아산의 최다선 국회의원은 2005년 열린우리당에 급입당하면서 자기가 자민년을 탈당한 줄 알고 있었는데 자민년이 미처 제명을 못해줘서 이중당적으로 인해 성관위로부터 후보 동력을 뺀지 맞은 바 있는 너무 이게 충청에서 너무 급하니까 충청은 이런 교통사고도 생기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뭐랄까 제도보다 민첩한 후보네요 네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죠 입당원서 넣으면서 탈당계 내쉬 이러면서 들어갔다가 탈당조리가 안 된 거죠 충청형 아스트랄 후보 4선의 자유선진당 세누리당 미래통합당 이명수 그가 당으로부터 혹은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컷오프 반발을 단 6일만 하고 조용히 사라졌고 새로운 미래가 후보를 내서 현재까지 제가 하는 발언은 3자대결입니다 내일로 미래로 후보가 있습니다 4자대결입니다 리뷰킹부터 보시죠 잠시 선수교체 그렇죠 선관위가 아니라 자원봉사 유피디가 되겠습니다 복기왕 56세 남자 투표날 57세가 된다고 합니다 축하드려요 생일이구나 투표날이 축하드려요 3월 12일 충남 아산군 온양읍 생 온양초 아산중고 명지대 무역학과 고려대 행정학 석사 명지대 총학생회장 원래부터 꽤나 잘 알려져 있던 오리지널 전대협 2010년에서 18년까지 아산시장을 지낸 재선 아산시장 대통령실 정무비서 국회의장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만원은 2004년 04년 17대 열린우리당 아산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 주민들 청와대 국회 민주당 중앙강사 관람을 주선하고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어 직을 잃었습니다 이게 불법인가 보군요 운이 없었다고들 합니다 옛날에 국회의원들은 지지자들을 데리고 국회 구경을 정말 많이 시켜줬었습니다 수학여행 같은 거군요 청와대 관람 이런 게 무슨 보안 위반 이런 게 걸렸을 거나 별것도 아닌 게 제가 14년 13년 이럴 때 국회의에 취재를 하거나 취재원을 만나러 갔을 때만 해도 이런 단체 관광객이 정말 많았습니다 행정적 패턴이 있는 거죠 행사를 마련한다 그래서 지역민을 행사에 초대하는 방식이면 괜찮은데 지역민이 놀러오는 행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청와대는 빠졌겠네요 그리고 놀러간 사람 중에 스파이가 있어서 그가 찌르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그러면 좀 억울합니다 뭐랄까 캐비닛성이네요 맞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이 의석수를 조정한다는 속담이 생기죠 그렇군요 재직 당시 아산시의 친환경 무상금식 로컬푸드 정책을 치고 나갔습니다 국립경찰병원 아산병원 권립 추진에서 예타면제가 면제되면서 논란이 크다는 이야기를 동축산이 써놓고 나갔습니다 예타면제가 면제됐다는 건 예타를 한다는 거잖아 그죠 예타라고 줄여 말할 수 있습니다 예타면제를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공약인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누님 이렇게 짧게 줄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 예타면제는 국민의히도 똑같이 추진하더라고요 예타면제 네 입법 성적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됐죠 네 국민의힘 김영석 65세 남자 사단법인 이순신 리더십 연구회 충남아카데미 원장 이게 뭐하는 데인가 아이송하시죠 숨겨진 과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이순신의 리더십만 연구하는 게 아니야 기대해 주시면 돼요 아이유인가 아산 출생 온양 온천초 이런 초등학교가 있었더라고요 온양 온천초 아산중 천안고 경북대로 유학을 갔어요 경북대 행정학사 미국식 시러큐스 대 행석 시러큐스 한국해양대 해사법무정책 박사과정 수료 멀리 다녔네요 행시 27회 관료유닛입니다 관료 해병 중위 전역 계속 바다 근처에 뭔가 했었어요 음 마도로스 바다의 왕자 정과 없음 여기도 비밀이 있습니다 해양정책 전문가입니다 여수 엑스포 유치와 성공의 일등 공신이었어요 여수 엑스포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 해양수상 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 장관을 역임했었습니다 해수부 장관 진짜 바다의 왕자잖아 그렇습니다 22년 김태흠 지사의 베이벨리 메가시티 추진단장도 했네요 이건 제가 또 할 말이 있죠 당연히 공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 석자 교수였고요 이순신 리더십 연구회에는 23년에 합류를 했어요 작년에 장관이 됐던 이후에 경력이 5년의 공백이 있죠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라면 당연히 세월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 네 2018년에 세월호 특조의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협의로 기소가 됐었어요 맞다 그 김영석이다 그렇습니다 숨겨진 과거 1심에서 징역 2년, 집유 3년을 선고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고요 그렇죠 검찰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지만 무죄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정과가 없네요 커리어 정점을 찍다가 바다의 왕자였다가 추락한 뒤 복귀를 노리는 올드보이 되시겠습니다 아니 그때 일이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특조의 구성과 설치를 방해했는데 활동을 그 누군지가 결국 법원을 통해서 밝혀지지 못한 겁니다 이 지역에서 사선을 했던 국민의힘 임영수 의원이 사실상 컷오프로 불출마 선언을 하자 단수 공천이 됐고요 아니 그러면 국힘에서 컷오프를 했다는 얘기는 사선한 현역을 자르고 이 사람을 공천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이랑 비교를 해보면 5선, 6선이 중간 일찌감치 배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100% 신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요 박근혜정 부회수 부장관이 나왔어요 중고신인이죠 그리고 이순실 리더십 연구에는 말 그대로 리터럴리 이순실 리더십 연구하더라고요 이순신의 리스크 관리와 위기 극복 리더십 같은 걸로 세미나 합니다 충격적이네요 선거 홍보물에도 이순신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런데 아산시 출마하는 아 네 여기 나산이니까요 네 이순신 많이 쓰더라고요 공약에는 일단 본인이 추진하던 메가시티 있고 물 기반 친환경 및 친수도시 건설이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보니까 생태공원이랑 파크골프장이 같이 있어요 이게? 파크골프장이 친환경 시설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선 때 주민들을 사실상 속여먹는 공약들 중에 하나인데 이러면 둘 다 작동 안 하죠 생태공원 파크골프장 때문에 소금공이 있을 거고 파크골프장은 골프치다가 생태공원에 동물들의 습격을 받을 거고 그럼요 그리고 명품 관광 레저 백길 개설도 아무리 봐도 환경 파괴에 가까워 보입니다 여수엑스포 영광을 추억을 했는지 온천엑스포 개체도 있습니다 이건 온천에서 엑스포를 연다는 건지 아니면 온천에 대한 엑스포를 연다는 건지 온천에 대한 엑스포지 그러니까 뭐랄까 루이보스탕, 녹차탕, 대자와탕 하시스탕 이렇게 하치엑스탕 우린 이제 수영복만 입고 번거라면서 몸만 담가 보는 거지 나머지는 뭐 중앙공약 그대로예요 자 이런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내일로 미래로와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어느 게 먼저일까요? 내일로 미래로 아니다 새로운 미래 그렇죠 새로운 미래가 원내니까요 새로운 미래를 보시죠 새로운 미래 조, 덕, 호 57세, 남자, 영인면 출생 신화초, 평택으로 이사해 평택 성동초 한광중, 한광고 성균관대 영문과 졸업 학원 강의를 7년 하다가 온양으로 이사해 학원을 차렸습니다 용화동의 성균관 학원과 성균관 어학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경영학사 경영학사 호서대에서 경제학 석박 이건 뒤늦겠단 것 같아요 자 처음 보는 정과 2014년 파견 근로자 보호법 위반 벌금 100 아까 본 거 아닌가? 아니구나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네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내미는 직함은 국제 바이러스 연구단체 IVRA의 자문위원 영문과 나왔다며? 바이러스학의 조예가 없어 보이는데 영문 그러니까 전공은 영문과 학과랑 경제학이잖아요 네 직업을 자영업으로 적어낸 것으로 보아 아직 학원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의학실험 알바인가요? 아무래도 경영 경영학과 경제학을 또 다시 전공하긴 했으니까 그쪽으로 경영 자문을 해주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2011년 아산시 학원 연합회장을 합니다 IPTV 채널인 아산방송 설립에 기여해 ABC 아산방송 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과 2018년 7회 지선 아산시장 이렇게 두 번 도전을 했는데요 본선 진출은 실패합니다 총선 때 안면을 튼 옆 지역구 강원식 의원을 멘토로 삼아 뭘 좀 배웠다고 하고요 지선 실패 후에는 최윗선의 승자인 양승주 도지사의 정무부조관이 되었으니까 승자에게 노하우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미래니까 민주당에 있었겠죠 이번 총선에 다시 도전했는데 복귀왕 후보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복귀왕 후보에겐 배울 게 없었는지 새로운 미래로 왔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선호한데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경선졌다는 소리고요 해석해드리면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이거 경선 전에 하던 얘기예요 대의민주주의를 혐오하는 길로 빠지는 경우가 대다수죠 근데 조덕 후보는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용도로 직접 민주주의의 제도 일부를 활용하자는 정도로 말하는 중입니다 물론 나중엔 더 흑화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흑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권리당원 반 여론조사 반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러니까 보통 자기 입장을 넘어가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정치에서 저는 저렇게 후보에게 정하지 않습니다 뭐 더 있어요? 더 없어요 저는 박절해요 내일로 미래로 후보 내일로 미래로 정선민 42세 여자 정당인 할머니가 대전여고 이사장이었던 김윤희 이사장입니다 아 사학지반? 사학지반의 손녀 대전보건대 간호과 졸업 국제예술문화교류협회 이사장이자 부패방지국민운동 총연합 아산지사 사무국장이라는데요 아 이거는 저기군요 방부제를 먹는 앞에 예술문화교류협회는 홈페이지 작동이 안 돼서 잘 모르겠고요 미라협회 염장연합회 그렇죠 부패방지운동은 부패방지국민이잖아 사실 10년이 넘어였어요 국민권익위의 산하조직입니다 15대 총선에서 충청권이 50석을 차지했던 화려한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충청의 미래당 계열로 추정됩니다 공약 충남도가 경기도와의 연계를 통해 아산만 일대의 반도체와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이 베이벨리 메가시리입니다 반도체 도시에요? 이걸 지지하면서 신규입주기업에게 세제감면 직원에게 주택지원자금 지원하자고 합니다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강화 기초연금 지급액은 차등화하자는 것으로 보아 약간 낮은 정도의 선별복지스트 온양온천 전통시장 현대화 아산올레길 이런 건 시장과 시의회에게 맡깁시다 이게 60, 70대 유권자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노년층이 아닌 유권자들이 온양온천을 어떻게 하자는 공약을 듣고 혹할 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언론이 지역 공약만 물어본 탓이기도 하고요 그럼 후보는 지역 공약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역주의 정당 출신이니까 이해는 해주고 싶어요 저는 박절하지 않아요 틱톡과 블로그가 있지만 잘 쓰지는 않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이따 또 잠시 후에 30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산에는 관련된 지역 공약 중에 너무 크게 돈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돈 안 된 지 수십 년 된 온천 말고 말입니다 온양을 아니 아산을로 넘어가겠습니다 온양을 온양을 지역 이름을 불러드리죠 정신 차리기 위해서 배방읍, 염치읍, 은봉면, 둔포면, 송악면, 영인면, 탕전면, 인주면이 아산을입니다 외지인들이 이 이름을 들으면 다니는 차는 트랙터들 뿐일 것 같지만 여기에는 KCC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대기업 공장이 가장 많이 몰린 지역 되겠습니다 지역구 출범 이후 챔피언은 한 사람입니다 삼선 도전 시기가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50세 남자 직업 국회의원 아산 용화동생 대전흥룡초 가양중 명속고 권국대 경영 본인 육군 병장 만기 07년 손학규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는 걸로 보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보좌관 때는 한나라당에 있었을 가능성이 뭐 손학규 때문이나 뭔가 탁이 족적은 없고 주군을 택하는 감도 뛰어난 것 같진 않아도 버티는 노하우가 있어 보입니다 맞는 말했네요 농축사님 18대 민주당으로 통합민주당으로 나와서 3위로 낙선 이번이 삼선 도전 농축사님 편견입니다만 왜 이렇게 낯선가요? 그렇죠 안 알려졌죠 삼선인데 그러니까요 너무 알려진 의원은 얼굴만 들이밀 때도 있고 반대로 너무 안 알려진 의원은 지역에만 매몰되었던 건가 싶습니다 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 03년 12월 10일 도대체 면허는 언제 취소된 걸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왜 취소된 걸까? 이전에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이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네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벌금 150만원 11년 8월 4일 모빌리티의 문제 재산은 2022년 기준으로 4억 5천 8백만원 늘지도 줄지도 않은 상황이 정치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상임위 출석률 예결이 100% 정무위 96% 본회의 94.4.61% 중상 대표발의법안 1은 하나 수정가결 5건 원안가결 하나 가결법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현행법으로 시각처장은 매년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 보고서를 작성 발표를 규정하지만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 공급자에게 동물실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브리더와도 비교되건 하죠 자격증도 불분명하고 얼마나 데리고 있는지 얼마나 낫는지 기록할 필요도 없고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 공급자에게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 수 및 실험동물 생산 수입현황 등 관련 자료를 시각처장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과태료 부과가 골자인 법 그럼 이거 동물학대도 좀 줄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도 확보하고 확실히 이 몇 년 사이에 동물권에 대한 입법노동자들의 인식이 확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용산의 브이원이 좋아할 만한 법을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년 사이에 많이 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보실까요 국민의힘 전 만권 62세 남자 공무원 유닛이고요 지금은 정당인이라네요 아산 출생 온양고 원광대 토목학과 명지대 공학석사 국민대 행정학 박사 정가없음 8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토목직에서 그래서 천안 부시장까지 오른 드문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드물죠 부시장 발령 전까지는 줄곧 행안부에서 재난관리 관련 분야에서 일었었어요 모두가 기피하는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안전처 사회재난 대응과장 코로나19 책임국장 맡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네요 천안 부시장으로 일하면서도 재난예방사업을 주로 했었어요 21년 지선에서 국민의힘 아산시장 경선에 출마를 했지만 타락했었고요 이후에 행안부 산하에 한국섬진흥원 부원장을 지내다가 섬진흥원? 23년에 아산시을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 당협위원장 출마 케이스예요 다행입니다 근데 의외인 게 1호 공약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유의미한 효과가 없고 오히려 민식이법 놀이만 유행시켰다며 현장을 모르는 서리근 제도라고 재난안전 관리하는 사람이 평가를 했어요 청취자 여러분 제 말이 동의하지 않으실 분이 많을 거라고 아는데요 민식이법 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사인이 오랫동안 추적 탐사 보도에서 증명해낸 거예요 그 왜 저 잘나가는 정신나간 변호사 누구죠? 한 한 변호사 아 한문철 한문철 구독자네요 가짜뉴스입니다 보배드림에서요 혐오를 팔아 보배드림이 시작했지만 모두가 다 참여했어요 이런 류의 사고랑 본인이 지금까지 담당했던 재난은 일단 종류도 다르고요 그렇죠 전공을 살려서 했던 거 다른 거 따져보면은 국가재난안전관리 프로그램 혁신이 공약으로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보이네요 혁신은 공약이 아니라 결과죠 아니 누구는 아이를 잃고 아이는 목숨을 잃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 면허 취소되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온 나라의 아이들을 혐오하는 사회에서 아이를 많이 낳길 바랍니까? 그리고 정책을 하겠다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그 혐오를 그냥 비판도 없이 주워 삼켰고요 그러니까요 재난에 대해서 계속 봤을 사람이 사람 죽는 일에 대해서 이런 태도라는 것도 저는 좀 우려가 되네요 이 김만권 후보가 전만권 전만권 후보가 이 안전한 사회에서 62살까지 살아남은 것도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대1이죠? 네 이 중에 뽑으시고요 자 서산태한 광고 듣고자 XSFM입니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 65% 유기농 올리브 10가지 베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히비스커스 샴푸 빅그린 약산성 비건 샴푸 빅그린 히비스커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서산태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괜히 웅장해지는 삼선의원 자민연의 서해안 간판주자 변웅전 전 MBC 프로덕션 사장이 여기서 재선을 했습니다만 이게 농축사님 없으니까 좀 외로운 게 변웅전 아시는 분? 몰라요 없어요 MBC 뉴스테스크의 얼굴이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나운서 실장 얼굴 알 수도 있겠어 TV뉴스가 뭐지? TV에서 뉴스를 해요? 채널을 다이얼로 돌렸다 내가 인스타로 보는 거 아닌가? 얼굴을 보는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구나 본의 아니게 이 지역 정가에서 가장 유명해진 인물은 이명박 정부 자원회교 수사 도중 유명을 달리한 고 성완종 전 의원이죠 그 동생이 지역구를 사실상 물려받아 형제가 사선에 도전합니다 카운터 파트너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57세 남자 평양조씨 태양구 남면업 출생 서산 부춘초 서산중 서령고 연대 영어영문학 본인 육군병장 만기 전역 오 필승코리아 2002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100만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비서 업무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행사를 챙기는 부속실이지요 이젠 온 나라가 다 얘기를 합니다 후보자가 보좌한 면면이 이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경 이창동 정동채 장관 한명숙 최문순 보좌관 2014년 안희정 선거 캠프 대변인 등 국직한 인사들의 참모를 지내왔습니다 여기도 주군 컬렉터네요 정동축사님 표현으로는 무난한 충청형 캐릭터 2012년 19대부터 보궐 20대 21대까지 꾸준히 도전했지만 다 낙선했습니다 누가 이겼는지는 우리가 알죠 득표율이 19대에서는 28.31% 21대에서는 44.20%까지 많이 올라오는 상승세를 타니 포기 못하겠지요 44.20 맞고 떨어지면 진짜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 충청권을 돌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슬로건 투표는 한기우 그려 조한기우 아 저 이해하는데 3초 걸렸어요 출마의 변과 공약을 살펴보니 또 당황스러울 정도로 정권심판 침일파 청산 이런 이야기만 나오더라 라는 것이 이동축사님의 변이고 당 중앙공약하고 있는 건 뭐 나쁘지 않아요 챔피언 보시죠 성 1종 61세 남자 국회의원 2선 도전이고요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서산 출생 언암초 해미중 서상고 고려대 경영학사 언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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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해제된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언암초 언암초 언암초라고 읽으니까 아니면 브리징 암초 고려대 대학원 행석사 했고요 광운대 환경공학 박사 받았습니다 ROTC 중위 만기 전역 정가 없음 재산 23년 기준으로 66억 3,100만원 기업인 출신으로 환경관리업체인 엠바이오컨스의 대표이사였대요 그리고 형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경남기업 회장이자 19대까지 해당 지역구를 지켰던 고 성환종 의원이죠 성환종 리스트로 유명하고요 형의 명예 회복을 위해 20대 총선 출마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힘 정책위의장 맡고 있고요 근데 이번 달 초에 정말 최근에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서산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에서 인재 양성의 사례를 얘기하다가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눈치 좀 챙기라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발언은 임대주택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 발언입니다 그렇죠 본인은 임대주택 환경개선을 얘기하다가 표현을 잘못한 거다라고 사과를 했지만 최초 출마에 지켜야 했던 형의 명예는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임대주택과 정신질환자 모두 혐오하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거는 변함이 없죠 맞습니다 스탯 본회의 출석률 87.43% 상임위 88.73% 이쯤 되니까 90% 넘는 사람이 의리가 없네 그러니까요 이게 언론인들이 왜 그렇게 운동장을 기울게 만드는지 알겠어요 맨날 보니까 관대해져 그러니까 아 거긴 그렇지 뭐 성일종이라는 이름값과 그의 막말을 기억하는 입장에서 야 그래도 국회에 들어는 가는구나 정도의 생각이 들잖아 이게 뭐랄까 아이고 진짜 국민의힘에서 이제 보내 출석률이나 상임위 70% 넘는 사람은 운동권인데 음주운전 안 한 사람 같은 거죠 완벽한 비유네요 의리가 없어요 혹은 운동권인데 국민의힘 공천받은 사람인 거죠 대표발의 법안은 많아요 86개인데 원안가견은 2건 대안 반영된 것 중에 소개를 하고 싶은 게 있네요 국가해양정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서산의 국내 최초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충남에서 되게 오래 추진을 해왔고 윤석열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업과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 하죠 상태의 보전 공약으로는 지난 선거에도 있었던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교류 확대를 재탕을 했어요 못했다는 거고요 지난번에 기억나요 이거 교류인데 서울대병원 유치라고 표현해서 맞아요 이번에는 그게 지적이 당해서 그런지 좀 바꿨더라고요 뻘을 보존하는 거군요 가로림만 해양공원은 태안반도와 관련된 공약들은 주로 그 동네 이야기입니다 끝이 좋죠 네 야 우리공화당 후보 태극기 넥타이 어디서 샀습니까 서용원 70세 남자 그 넥타이 내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시험도 멋지네요 택배업을 하고 있다는데 배달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한진의 서용원 전 대표이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저 지소의 소장님이거나 현 서산중앙고인 서산농림고를 졸업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서산시본부장이었다가 지금은 충남도당위원장으로 승진 잘 나갑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터미널 앞에 천막고스 만들어놓고 뭐 앉아있던 할아버지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입니다 아 자주 보이는 캐릭터인가봐요 그걸 그 천막고스를 당해서는 우리공화당 홍보관이라고 부르더군요 아 이거 천안 명물이었나요 홍보관 근데 웬만한 큰 사람 많이 다니는 전철역마다 다 일명 홍보관이 있죠 그거 엄청 한동안 엄청 많았잖아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싸인받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홍보관이 됩니다 보통 한국인들은 천안에 홍보관이 있다고 하면 호두가 잘 사러 들어가지만 맛있겠다 거기에는 서용원 후보가 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 원래 홍보관도 있네 전통 활 만들기 이런 것도 있네 이 사이에 껴 있나 보거네 호두도 저기 있긴 한데 근데 우리공화당 홍보관이라는 건물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자 우리공화당 충남도당 게시판까지 들어갔는데 글이 2020년 이후로 끊겨있어요 아 슬퍼요 그때 큰 패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공지도 2023년이 마지막인 게 서글픕니다 그래봤자 작년인데 뭐 후보의 2006년 사기 벌금 300만 여기서 얘기하고 지나가고요 사기 사기 처음 나왔네요 사기 처음 나왔죠 그 외에 놀라울 정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의 홍보도 없고 미디어의 눈길도 없고 후보의 공약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이 극우 3당 후보들은 예비후보로라도 나와서 당을 홍보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진보당하고 비슷하죠 네 그래서 온라인까지는 못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도당위원장 시당위원장에서 도당위원장으로 올라간 것도 그 위에 자리가 사람이 떠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라간 이른바 이제 극우정당에도 당직자영 후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유통일당이었으면 이런 승진이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공화당은 인력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요 안타깝습니다 확실히 지난 총선보다 쇠락했습니다 극우정당들이 넥타이 태극기 넥타이는 여러분들이 모두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거 직접 만든 걸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 매면 저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멋있어요 넥타이 넥 부분도 태극마크예요? 그게 딱 오게 맨 거예요 근데 나름 인상이 안 밀리시네 어 그쵸 왜냐면 시험이 멋있어서 인상평 근데 정말 저 넥타이의 카리스마는 뭐랄까 성조기 원피스 수영복 같아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지하철의 1호선 전사분 아시죠? 자르바나 할아버지요? 네 그런 기운입니다 그런 후보를 보셨고요 내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산속이지요 산속의 조그마한 군사도시 계룡시는 논산에서 떨어져 나와 21세기에 출범했고 논산군이 논산시가 된 이후부터는 논산 금산 지역이 계속 같은 지역구였습니다 따라서 논산 계룡 금산은 계속 같은 지역구 이곳의 상징가도 같은 정치인 퀴즈 하나 국군체육부대의 상징은? 정답! 불사조 불사조 피닉스는? 이인재 눈물을 걷어 민주당, 민자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당, 선진당, 새누리당 짧게 줄이면 저렇고 정확히 세면 18번 당적을 바꾼 충청형 후보의 신 그를 기리는 노래 이인재의 눈물을 걷어 하늘도 우릴 축복하잖아 선수 쳤다 두 번째 퀴즈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은? 김종민 그 가수와 닮은 이름을 가진 이 지역 재선 김종민 의원이 이인재의 행적을 모방하며 당적 변경 후 세종으로 떠났고 논산 계룡 금산은 초선 국회의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 만이야 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하지만 전 이 이름을 알죠 57세 남자 전 논산시장 은진면 출생 은진 국수가 유명하다고 동축사님이 써놓고 갔습니다 은진초 논산 중 논산 대건고 국민대 토목과 국민대 행석 박 본인 병장만 기재대 YS계열 민주당 인사 1939년생 박실 의원의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02년 세천년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4번으로 당선 그 다음부터 논산시장에 도전하지만 06년 열린우리당으로 낙선 이후 민주당으로만 3선 성공 당의 입장에서 이 지역에 버릴 이유가 없는 후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더라도 꺾이지 않는 후보는 또 귀중하네요 네 게다가 김종민 의원도 여기 험지에서 계속 당선되던 사람이라 당의 내의 평가가 얼마나 안 좋든 간에 데리고 가는 게 맞았거든요 그렇죠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근데 너무 싫어서 버린 거죠 이번에는 그럼 그전까지 지선은 황명선 총선은 김종민으로 한 8년 버텼는데 그렇죠 단순 천 쉬운 일이 아닌데 네 논산하면 생각나는 건 훈련소와 피닉제 지난 연말에 정치 복귀한다며 이인재 의원 출판기념회를 또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나에게 정치는 삶 그 자체 아무래도 그렇긴 하죠 이건 리플레어의 말이죠 은퇴를 번복하면서 나 은퇴 절대 안 해 죽으면 하는 걸로 알고 있어들 정치를 숙명으로 삼는 사람에게 은퇴란 사치스러운 수사에 불과하다 아니 근데 본인에게 정치가 삶 그 자체가 피선거권도 중요해요 유권자에게 인생이 이인재 그 자체인 거는 그렇죠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논산 시민들에게 물어봐야죠 그리고 보통 사치스러운 수사는 교열할 때 빼죠 네 그 말을 한 이인재는 국민의힘이 바로 컷오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종민 의원한테 지면서 힘을 뺏긴 거야 힘을 흡수한 거야 피닉스의 힘을 불을 잃었어 황명선 후보가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법제화한다는 공약을 걸었는데 이것에 대한 농축산인의 논평 농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며 읽다 보면 수긍이 깐다 먼저 잡으면 지역에서는 매력있는 공약이 될지 모르겠다 황명선 후보의 말인가봐요 그 다음은 인삼이 도라지 취급받지 않도록 하겠다 금산이니까요 몇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지장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있다고 합니다 먹는 것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군요 인삼 재배 방법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김치 담근 김장은 무형문화재니까요 의외로 막 인삼춤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들으시면서 진생댄스라니 들으시면서 땅을 치시겠네 나간 국회의원은 민주당 의원인데 들어온 예비후보가 쏟아진 건 국민의힘입니다 6대 1이었는데 정리가 됐겠죠 국민의힘 후보 보죠 다 때려잡았습니다 심지어 박찬주도 있었어 박성규 72세 남자 군인 출신입니다 지금은 정당인 논산 출생 성덕초 대건중 대건고 육군 3사관학교 동국대 행석 권양대 군사학 명예 박사 정가 없음 군생활만 41년 했습니다 기계화 보병사단 어디서 끊어오고 할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기계화 보병사단 경력의 대부분을 보낸 기계화 보병사단 저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린그린 기계사진 보면서 좋아하는 이게 바로 미필의 삶입니다 미술부대야? 훨씬 매력있는데 미술부대 괜찮다 기계화 보병사단 저 출근하는데 상아벌 지하차도 옆으로 지나가야 돼요 저번에 출근하는데 오타가 나가지고 상아벌의 리을이 빠진 거예요 상아버지 하차가 뭐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상아버지 하차도 그다음 문자가 왜 끊겼어? 이러면서 왜요? 우리 아버지는 상남자거든요 탱탱밥이면 하아버지 박성규 후보는 상남자입니다 그렇죠 성관이 사진 보세요 네 엄청나요 기동전 전문가였습니다 육군교육사령관 제1야전군사령부 사령관 거쳤고요 네 1군사령관이 지금 자기보다 조금 더 짬이 있는 대장 한 사람을 때려잡고 왔습니다 지금 경선에서 사성장군의 대결이었네요 네 비육사 출신의 군인으로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네요 비육사 출신 사성 안 되죠 그렇죠 되게 힘들죠 육군 3사관 출신 사성이 3명분인데 그중에 1명이래요 더불어서 비영남 출신의 사성도 굉장히 드문데 여러모로 많은 걸 깨부셨습니다 2012년 북한군 노크기순 사건이 박성규 사령관 당시 사령관이 지휘하는 사단에서 일어나서 고생을 했어요 1군이니까 네 관련을 해서 국감에 불려와가지고 부하들한테 미안하다며 울먹인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군인 커리어 때 뭐 진급할 때 말고 보도가 된 건 이게 유일했고요 전역 후에는 여주대학 군사학부 석자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맡았습니다 네 정치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네요 네 21대 총선에서도 출마 권윤이 있었는데 거절을 했다고 하고 아직 때가 아니라니라 지금은 때입니다 고향의 마지막으로 봉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출마했고요 아 72세구나 이것도 대단한 우연인 게 원래 계룡은 예비후보가 별이 넘쳐나요 흔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직업이니까 근데 여기서 태어난 사성장군이에요 2017년에 신동화 인터뷰를 한 게 있어서 보니까 군 복무기관 단축 모병제는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사드 배치에는 찬성을 하지만 정부가 준비 과정에서 너무 조급했다 아쉽다 평가했습니다 사병 월급 인상에 대해서 당시에 선거 때마다 군제도 손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봉급 올려주는 게 군사기를 올리는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공약이죠 근데 앞뒤 문장이 연결이 안 되는데 다행히 공천 기간 동안 중앙당에 귀에 안 들어갔나 봐요 이런 소리 했던 게 그런가 봐요 걸렸으면 잘렸습니다 발표된 공약으로는 국방 군수산업도시 건설 군부대 납품 확산 인삼산업의 연근제 폐지 정도가 있는데 이걸 설명해 주시면 농춘사인님이 안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금산공약과 계룡공약이 이런 시기라는 정도의 우리는 패턴만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클로킹 후보가 있습니까 덕질인? 없습니다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이창원 66세 남자 세무사 논산시 상언면생 상언초 공주중 공주고 강남대 학사가 뭔지 안 밝히고 있습니다 고려대 경석 현 세무사 이창원 사무소 대표고요 그렇다면 이창원은 세무사 전 19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후보 아 새누리당에서 오셨군요 네 왜 2018년 논산시장 선거에 바른미래당 쪽으로 나간 건 안 적었을까요? 아하 왜냐면 3.92% 제일 적게 받았어요 넌 그걸 알아 2413표 부끄러운 과거 국세청에서 17년 이랬다고 합니다 아 국세청에도 있었군요 그만 보자 언제 탈당했나를 찾아보는데 2017년 자유한국당 탈당 국민의당 입당 음 여기서 바른미래당으로 흘러갔나 봐요 그러게요 야 새누리당 탈당파가 국민의당으로 간 다음에 바른정당으로 흘러들어간 케이스가 있군요 조이조이조이조 그리고 2020년 언제 복당했는지 미래통합당을 탈당 어? 그러니까 언젠가 복당을 한 거예요 닌자 복당을 하는 후보들이 있어요 닌자 복당 탈당하려다가 그냥 불출마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리고 작년에 일치감치 탈당을 했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이미 탈당 의사가 있었어요 음 근데 지금 이창관 후보가 좀 열받는 상황이에요 그 백제종합병원 맞은편에 있는 바임빌딩에 네 원래 자신의 세무사 사무소가 원래 있어요 근데요 그래서 거기서 그 선거사무실을 항상 거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명당이래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이인재 김장수 박성규 박찬주가 전부 다 이 건물에 선거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아 빽빽하게? 네 어 그러면은 밖에서 보면 그냥 다 썬팅되어 있겠네 심지어 본인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잖아요 음 탈당 후보 포위작전도 아니고 이러면 현수막을 어떻게 거나요 어디서 풍수질의를 받았나? 그러게 말이에요 이 와중에 민주당의 황명선 후보는 메가박스로 차별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네 현재 건물에 너무 많은 후보가 낀겨 있어서 하하하하 엘리베이터도 막 계속 정원 계속 다 닫았다고 울리고 막 그게 인구도 낮은 곳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가도 국회의원 사무실 전문 공실이 있죠 그러니까요 여기 터졌다고 누군가가 찜어둔 곳 아니 근데 이창원 후보는 억울하지 여기 원래 자기 사무실이 원래 있었는데 어 그렇네요 자기 여기 사는 사람인데 원주민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엘리베이터도 자꾸 사람 밀리고 그래가지고 바빠가지고 지금 공약을 못 냈나 봐요 정치인 젠트리피케이션 그렇죠 이게 왜 우리가 예전에 가끔 보던 내 사무실인데 남의 플래카드 큰 게 있어서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짝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진격의 거인처럼 그래서 우리 사무실 문 열면 그 사람 눈 보이는 후보 눈과 마주치는 하루 종일 근데 지금 그 건물은 전체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겠지 근데 한참 때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일 때는 그냥 일주량 0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내기를 해도 돼 건물 가운데 서가지고 눈을 감고 호끼리코를 돈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어느 의원 어느 예비후보 쪽을 바라보냐 어느 후보의 눈이 보이나 그 건너에 살면서 출게임하면 재밌겠다 장군들 상대로 세무사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개령에서 논산개령 금산이었습니다 당진으로 가겠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한때 서산과 묶여 있었으나 87체제 이후 당진은 꾸준히 지자체 하나가 하나의 지역구입니다 선거법의 입장에서 아주 적절한 인구수를 유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당진은 88년 이후 3선 의원이 없고 신민주공화당, 민자당, 통일국민당, 민주당, 자민련, 열린우리당의 재선 고 송영진 의원 자민련, 자유선진당, 새누리당 대 재선 김낙성 의원이 여기서 당선되었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중남북 대전 세종의 요즘 트렌드 충청형 후보가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맞아요 하나의 당적을 양당 모두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아요 지역보스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양당제가 좀 권고해진 걸 수도 있고 양극화 어떻게 보느냐인데 구습을 타파하는 게 당연한 현재의 목표라면 가장 깨기 힘든 구습은 지역보스의 새였거든요 우리가 이의영 의원 얘기 충북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충남은 거의 다 깨진 편이다 그걸 굉장히 깨기 힘들었던 게 충청이랑 제주였는데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뭐예요 그 지역보스는 무소속으로 나면 당선된다 권성동처럼 그건 없는 게 좋잖아요 당진의 디펜딩 챔피언도 탈당 기록 없이 3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61세 남자 국회의원 이제 3선쯤 되니까 제가 처음에 나올 때처럼 찾기 가장 힘들었던 의원에서는 좀 벗어났습니다 그때 기억나요 뭐 주로 뭐가 나왔죠 발표조 모임 카페에 죄송해요 약속 어기구 그렇죠 근데 이름을 보면 사치는 쉬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렵죠 아 그렇군요 전용기 마시죠 충남 당진군 송학년 출생 당진 상록초 송학중 북일고 순천양대 도거동문학과 오스트리아 빈 대학 사회경제학 박사 야 오스트리아 빈인데 음악이 아니라니 그러게 말이에요 아 거기도 이것저것 배워야지 오스트리아 사람들도 83년 사병으로 육군 입대해서 하사로 전역 아 그때 그게 됐죠 이제는 사병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병이라고 해요 83년에 사병해라 농원정부대 내 노사정위에 들어있던 한국노총 연구원 출신 한국노총 민주당의 노동계 인사 절반에서 60%는 한국노총 출신이죠 재산은 22년 현재 건물이 4억 천 예금이 1억 9천 채무 1억 6천 토지 2억 2천 7억 6천쯤 되는데 20년에 비해 2억 5천 정도 증가 서울에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충남 당진 국회의원으로만 2012년부터 연쇄 도전 중 세 번째 도전 이번 회기 상임위 출석률 96.85% 본회의 출석률 92.81% 대표발 2법반 81 수정가결 하나 원안가결 하나 중에서 중상 농예수위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농업계 언론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의원이기도 했고 농촌지역국 국회의원이 말하기 껄끄러운 농협 문제에 대한 발언도 꾸준히 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거친 원사로 설화에 종종 휘두리는 막마령 의원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건 전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권력에 도전하면 언론은 그를 막말로로 칭합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부를 표시한 투표용지를 가장 먼저 촬영해서 인증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게 꼭 알려져야 되느냐라고 해서 논란이었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당원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금방 알아낼 건데 뭐하러 말하냐 선방을 왜 굳이 치느냐 그 결과가 지금 이번 경선이잖아요 서해 당진 SOC 공약은 당연히 생략해야죠 상대 새누리당 아니 국민의힘을 보고 보시죠 새누리당 잠시 시간 여행했습니다 정용선 59세 남자 경찰 출신 정당인입니다 경찰 당진 출생 면천초 면천중 대전대신고 경찰대 법학학사 순천향대 행석 한성대 행방 여기까지는 민주당 레즈맨인데 그렇죠 충남대전 경기지방경찰청장 맡았고요 경찰청 수사국장 영입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기 전과기록 유무건수의 한 건을 유심히 그냥 글자만 읽어보고 있습니다 네 설명드립니다 지방경찰청장까지 올라간 사람은 정과가 뭐가 있을까 뭘까요 2003년 3월 굉장히 최근에 생겼죠 2023년 3월 네 2023년 3월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집권남용을 했군요 징역 6개월 집유 1년 세게 했나 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찰 불법 여론조작에 관련이 됐습니다 아이코 그럼 아직 지금 집유가 끝나가고 있네 막 나왔죠 여론조작러들 지금 이명박 정부 여론조작러들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요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정부의 비판적인 네티즌 개인정보를 받아서 수사에 활용을 하고 정부 정책 지지 댓글을 직접 개시를 해서 논란이 됐었죠 얼굴이 나득다 했어 아까 그 저 미네르바 잡아가고 막 그런 일 하던 아니면은 저 EMB18놈A 트위터 계정 잡아가고 이랬던 일들 같은 게 떠오르네요 그럼요 정용선 예비후보는 당시에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으로 이 사건의 뉴클리오 오피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무역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됐으니까 피서언거권이 상실되는 게 맞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판결 5개월 만에 23년 3월이었잖아요 광복절 사면을 버프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집유가 풀리고 있는 게 아니네 이미 없네 들어가자마자 사면 후보 본인은 문재인 정부의 탄압이라고 줄곧 주장을 해왔고요 2018년 지선에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작품이라면 윤석열의 용인술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지점이 이겁니다 여론조작 기술자들을 중용합니다 무슨 리스크를 걸고라도 중용하는 편입니다 김관진을 어떻게 들여요 사실상 국가정복을 시도한 사람을 그거를 그리고 어떻게 들이냐고 해석할 수도 있고 굳이? 굳이 지금 이 사람도 무리해서 공천 안긴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굳이? 네 물론 이런 얘기는 공보에 다 숨기죠 공보에 적으면 제가 청백리로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뭐 정권인데 소명도 안 적었어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럼 정식 공보에도 없을 가능성이 좀 있네요 지선에서 정치에 입문했다고 했었는데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충남지사 출마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컷오프를 당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전농에서 출마 반대 성명을 했더라고요 이유인 즉슨 2015년에 경찰청 수사국장일 때 민중 총걸기와 관련해서 과잉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만 수십 명 천명 이상에게 소환장 날렸다고 하네요 전농에서도 표적 수사를 당했던 경험이 있나 보군요 네 뭐 경찰이 할 수 있는 뭔가 나빠 보이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21대 총선에서는 컷오프였어요 여기에 분노하여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해서 무려 18.96%를 얻었습니다 3위였어요 공천 못 받을 일을 다 했는데 그것도 신기하죠 황교안에 반발하여 나갔다가 그렇게 높은 득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법무사법행정부공과위원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연주를 했었던 거죠 현재 국민의힘 당진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판결 전이었습니다 공부회의를 보니까 공직자로서 비리 연루 가능성 차단을 위해 골프와 음주는 일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었고요 차라리 골프와 음주를 해줘 그리고 88년 경찰대 졸업 직후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와 민주화 선언을 주도했다라고 썼는데 전과를 보면 다 설득력이 사라지죠 온 위에 구멍이 나도록 술을 마셔도 좋고 타이거 우즈만큼 골프를 쳐도 좋아요 여론 도장만 안 했으면 된다고 차라리 뇌물을 받아라 직권남용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와 민주화 선언을 주도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지 않을까요? 매끼니 원희룡한테 얻어먹어도 봐줄 테니까 그런 짓만 안 했으면 됩니다 그리고 88년이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하면 민주화에서도 좀 멀어졌어야 됐어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공약은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중앙공통공약이랑 흔한 지역 공약의 짬뽕입니다 기본 세트고요 패스합니다 네 무소속으로도 그 정도 득표율을 받은 걸 보면 저력이 있는 겁니다 지역에서 진보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진보당 오윤희 47세 여자 정당인 평택생 경기대 화공학과 졸업 정가 없고 당진에는 결혼하고 왔다고 합니다 현재 당진 어울림 여성의 회장입니다 민주노동당에는 대학 시절 가입했다고 하는데 출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진 농민회에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하나 봅니다 칼을 무료로 갈아주는 봉사활동이나 오일장에서 버스 정의장까지 짐을 날라주는 봉사활동 등 진보당원들이 선거기간 아니어도 종종 가서 하나 봅니다 그걸로 당원들 모집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걸로 당원도 모집을 했고 덕분에 농민회하고는 사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어울림 여성이라는 게 당진 말고 다른 데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지역에 어떤 비슷한 처지를 가진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관공서가 아직 생각해내지 못한 아이디어를 내는 곳들인 것 같더라고요 뭐 처다이 뭐 해주기 처다이 학교 보내기 뭐 이런 거 강의해주고 실제로 뭐 주민발의조례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 나온 걸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당진에밖에 없네요 공약은 진보당 중앙공약입니다 민주당하고 단일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방송을 할 때마다 제가 진보정당을 다루잖아요 후보를 다룰 때마다 뭐랄까 인물의 입체성이 좀 없다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얼굴만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죠 진보당이 그렇죠 진보정당 후보들은 실제로 당이 나온 거고 사람은 껍데기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반복적입니다 크게 듭니다 제가 극우삼당 다룰 때도 그렇죠 저도 유권자니까 제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극우정당 후보들은 전과라도 서로 다른데 이 사람들은 전과도 비슷해요 의리가 있는 거죠 가끔 잊어버리실까봐 설명드립니다 너 인마 대리를 불러? 되게 오랫동안 보던 정당이 있으면 그 정당의 색채를 이해하시는 건 도움이 되잖아요 진보당 오윤희 보였고요 자 충청투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홍성예산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군부 시절에는 청양홍성예산 87항쟁 이후에는 예산지역구와 청양홍성지역구였습니다 홍성과 예산이 묶인 것은 04년 17대 총선부터입니다 예산에서는 이회창의 오른팔급이었지만 2000년에 갑자기 자민현으로 가버려서 이회창이 깜짝 놀랐다는 3선의 오장섭 청양홍성에서는 이완구가 이 지역의 강한 다선의원들이었고 홍성예산지역구가 된 후에는 8년 전에 예산에서 오른팔을 잃었던 이회창 본인이 샹크스 2008년에 그 오른팔을 찾아 직접 자유선진당 예산후보가 되어 한 번 당선되었던 것을 제외하면 역시 사황이야 네 오른팔이 여기 있고 세 번의 선거는 모두 홍은표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컷오프된 챔피언 홍은표 의원은 우리가 녹음을 시작하기 20시간 전까지 양당이 예산 홍성을 쓰레기통 취급한다 며 분노를 내뿜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나 일단 등록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등록된 새 후보를 소개해드립니다 어젯밤에 고민을 많이 해봤고 많은 언론을 찾아봤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출마하겠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아니 간접적으로라도 한 사람만 갖고 온 겁니다 네 라고 써놓고 다시 보니까 후보가 4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양승조는 양승조계 제가 이 말을 정세균에서 처음 써먹었죠 정세균은 정세균계 65세 남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출생 보상원초 광풍중 서울 중동구 성대법대 단국대 법학과 석사 본인 병장 장남 병장 만기 제대 95년 사시 합격한 변호사 천안갑에서 17대 열린우리당으로 초선 탄돌이 18, 19, 20대 4선 18년 충남 도지사까지 하다가 2022년 도지사를 도전해서 상대방 김태흠 후보에 밀려서 낙선합니다 지난 지선 때 신고한 재산이 약 6억 6천만원 아이고 험지공천이라는 말이 많았던 지역이지요 지역을 옮겨왔습니다 빠르게 수용했고요 여기에 이재명 당대표도 지켜세우는 중이지요 공약은 아주 아주 많은데 그중에 대학 등록금의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가 눈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지자체장 중에 그걸 성공시켰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가보다 할 수 있지만 의무교육도 아니고 대학까지 저럴 필요가 있나 하지만 사회가 움직인 거죠 있다니까요 광원도 와서 올해 옛날에 요새 공약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진보당에는 중앙공약입니다 슬금슬금 대학생 무상급식 정책이 연구되고 이를 각 입법 주체들에게 넣어보고 여기에 대해 국회 토론회를 하고 그렇게 뜻은 전전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집회도 간담회도 토론회도 무시할 수 없는 과정 되겠습니다 냉소하지 말고 그 지루한 입안 과정을 우리는 또 봐야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걸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3대 1을 뚫고 올라온 후보는 아 이 사람이야 국민의힘 강승규 60세 남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정당인, 예산출생, 조림초, 임성중, 북일고, 고려대 정외과 학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 서강대 영상대학원 광고홍보학 박사 육군 병장 만기, 정가 없음 재산은 22년 기준으로 17억 7248만 원 한국일보랑 경향인신문의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서울시장 세계에서 서울시 공보관과 홍보기획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 젊었을 땐 둘 다 보수 언론입니다 친이계죠 친이계입니다 18대 총선에서 마포구 갑에 출마해서 농래를 겪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당시의 업적으로는 자전거 등록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2009년에 대한야구협회 회장과 아시아야구여명 회장을 겹림하는 야구맨? 네, 겹병사가 있었고요 XSFM 동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19대 총선에서는 공천학살 치하에서 친이 디버프로 공천 탈락합니다 그렇습니다 20대 총선에서도 상황이 반복되자 탈당 무소속 출마 4%를 받고 낙선 후에 잠금 깐 기뚜라미 부불러 대표이사로 일을 합니다 그래요? 네 두 번 태워졌고 거꾸로 탔어요 네 두 번 공천 탈락하고 거꾸로 탈당하고 2019년에 복당을 했어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맡았고요 줄은 잘 못 써네요 전체적으로 네 22년에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인생의 전성기는 지금 찾아옵니다 이게 붙여서 읽으면 기억이 나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네 네 맞아요 저희가 다뤘었어요 예전 글 시간에 그때 얘기했던 좀 많이 어설픈 국민 제한 서비스 기억하시나요? 그죠 사실은 아무 국민의 제한도 받지 못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크로의 약하고 표본 대표성은 그냥 생가고 여론조사를 했던 그 뭐랄까 하방식 제한 이 서비스를 기획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서도 소개를 했었어요 대통령을 만든 마케팅 비밀 7가지 아이고 그때 정치는 국민을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다 정치는 지상 최대의 감동적 서비스여야 한다는 어로보를 소개했는데요 맞아요 더 유명한 게 있더라고요 뭡니까? 비가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그렇죠 그 비가 보통 비가 아니었잖아요 강 후보님?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였는데요 광고 홍보하고 한 것 치고 좀 트렌드에 떨어지는 것 같은 센스는 블로그를 보면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 블로그도 있군요 열혈 블로거예요 열혈 블로거? 네 평소에도 열심히 해요 그 왜 글 보면 후보 본인이 직접 쓴 것 같은 글들 뻔히 보이잖아요 뻔히 보이죠 일단 카테고리가 낚시로 세상 낚기 아 야구는 날 꿈 야구맨 문사철 이야기 문학맨 네 거기 뭐 고전성어 얘기 이런 거 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 스토리 등 비즈니스 네 뭐 그리고 테니스가 좋아 등등 비슷한 아 안 바쁜가 보다 뭐 이런 것 뿐입니다 참살이 하고 계시네 네 그리고 이런 것들과 비슷한 결이 보이는 공약이 있어요 뭡니까? 발효 음식 중심 글로컬 레시피 문화특구 조성 젓갈을 글로벌화 한다고 합니다 아 젓갈? 네 그릭요거트는 아니라 다행이네요 발효? 이게 제일 인상적인 공약이라는 것으로 공약 설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젓갈은 그냥 군에서 팔아도 됩니다 설마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음식을 굳이 일단 레시피 문화특구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모든 식당에서 그 레시피를 맛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지역에서 그러게 말이에요 김윤옥 여사한테 영향받은 거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김윤옥식으로 하려면 그냥 레시피를 연구하는 한 단체가 있으면 돼요 기관이 하나 있으면 돼요 그 기관은 이미 김윤옥 여사 때 만들어놨잖아요 젓갈청 같은 걸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미지가 그게 문화특구까지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시피를 수출하겠다는 것 같은데 글로컬이 앞에 붙었으니까 로컬 레시피를 글로벌로 수출하는 거를 연구해보겠다는 거겠죠 그럼 수많은 특구의 음식점들이 들어와서 레시피를 파는데 그건 결국 수출하기 위한 연구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지상으로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톨게이트에 발효음식 문화특구라고 적혀있다고 생각하면 들어갈 때부터 뭔가 쿰쿰할 것 같잖아요 느낌이 뭐 수출된 젓갈 명단 젓이 하나 있긴 한데 일본어로 수출되는 이미지 망가질 거 걱정하는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해온 걸 보면 얼굴에 더러운 거 묻히는 일을 계속 해왔죠 그렇죠 그 대가를 받은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진보당 후보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죠? 네 김영호 65세 남자 농업 여기서 만나네요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천안공업고 졸 이번 후보는 전가에서 좀 유니크한 게 있습니다 보통은 마지막에 붙어있는 음주운전을 먼저 했어요 그렇죠 2001년 음주운전 벌금 100 몸을 풉니다 앞으로 험한 인생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네 매도 먼저 맞자 나중에 음주운전 붙여야 되니까 미리 해버리자 그리고 07년부터 2020년까지 9개의 시위 관련 전가가 있습니다 네 정가 10개 가운데 정말 죄를 지었다고 100%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음주운전 후 시위군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일반교통방해가 시위 관련 전가가 아니라면 이렇게 반복적일 수 없겠죠 그렇죠 집이 없어서 도로에서 잔 게 아니라면 양국관리법 개정안 통과 이렇게 많이 했으면 그 사이에 로드킬이에요 그렇죠 취해서 그런 거면 그렇죠 또 의외로 굉장히 민첩해서 자다가 자다가 슈슈슈슈슈슈 그건 진짜 닌자다 고속도로에 누워 자다가 네 닌자 온 더 로드 잠에서 안 깨고 피했어 양국관리법 개정안 통과 농자재지원법 제정 농민기본법 제정은 진보당 중앙공약에 포함된 공약이긴 하지만 김영호 후보는 특히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는 아리까리 했어요 프로필을 살펴보니 어이쿠 전농의장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전 전농의장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갈까 궁금했는데 네 진보당으로 왔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이니까 박근혜 퇴진운동에서 전봉중 트래터를 끌고 왔던 그때의 그 전농의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양승주 후보와 여론조사를 거쳐 경선을 해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론조사는 16, 17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기자회견에서 김영호가 양승주를 이기는 것이 역사고 양승주 후보가 이기는 것은 역사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단일화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그랬다 싶었나 봐요 네 나를 찍어주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상대방을 공격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바쁘게 지나갔나 봐요 아주 빠르게 역시 민첩해 그렇지만 이기는 사람은 나가고 지는 사람이 응원해줘야 된다고 아리송한 멘트를 했어요 민첩한 상황 판단 진짜 민첩합니다 아 나 실수했다 그 있잖아요 침착맨이 자영업자 장사 안 돼서 방송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하하 바로 운을 척했던 장사 안 돼 어떡해 이러면서 약간 그런 그림이죠 이분 자다가 피할 때 차선만 하나 옮기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차선에 있다 2차선으로 딱 다시 1차선으로 충청투어의 마지막 후보는 자유통일당 후보입니다 김헌수 66세 남자 자영업이라고 적어냈지만 정치인이라고 부르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보통 그 반대잖아요 자영업인데 정치인이라고 적잖아요 그렇죠 홍주처 졸업 중학교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해결 대학은 다른 건 안 알려주고 사이버 한국외대 지방행정의회 학부 졸업만 알려줍니다 아 이런 학부도 있어요? 그러게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4번 출마해 3번 당선된 홍성 군의원 그 지역에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 하고 싶은 사람들만 모아서 대학원 학비 받아도 운영할 만한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비례당선 했거든요 지역구 출마는 처음만 낙선하고 연달아 재선 해서 3선 한 거죠 3선 군의원 득표율이 높지 않은 걸 보니까 중대선거구제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 2 나 1 정도 뽑았나 봐요 2등으로 당선 뭐 이런 거입니다 아 2나 3선 때는 군의회 의장도 역임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캠프 모두에 있었고요 홍성 성결교회의 장로인데요 교회에서 전광훈의 마술을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아 평화로운 장로 생활이었는데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아니구나 아니지 나 지금 아 그렇구나 이거 지금 홍성갑이 형 목소리죠? 의장을 하고 있던 미래통합당 시절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주최의 광화문 집회에 홍문표 국회의원과 함께 참석을 했어요 같이 손잡고 간 건 아니고 따로따로 갔지만 잠깐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 한복판인 2020년 8월 아이고야 애국심이 문제냐 라고 항변을 받지만 마스크를 벗은 사진을 페북에 올려놓은 바람에 당에서 무리를 빚고 그때 경찰하고 공무원들한테 집회하던 어르신들이 침 뱉고 소리 지르고 이럴 때 아니에요? 네 마스크 벗고 난리치고 이러다가 몇 분 돌아가시고 나중에 그 때문인지 지난 8회 지선은 불참했습니다 아파서 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소식이 없다가 60대 청취자 여러분 면역력 한 번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조심하세요 한나라당부터 자유한국당까지 있었는데 미래통합당까지 왔었어요 미래통합당까지 있었는데 이때 광화문 집회를 나가면서 아깝다 자유통일당으로 넘어간 거군요 근데 홍문표는 살았고 그러니까요 진짜 정광훈의 마술을 못 피한 케이스네요 네 그렇게 한참 소식이 없다가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이번에 예비후보를 등록한 겁니다 아우 슬프네요 현재 강승규 국민의힘 후보가 원팀 제안을 하는 중이라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지역표 동원 능력을 인정해 주나 봐 설렌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단일화를 하려고 해서 그렇죠 너를 잡아먹겠단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기회를 받아야 다시 군의원이라도 할 수 있긴 할 겁니다 복당을 복당을 해야죠 해야죠 뭐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사실 원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방송은 뭐 들어서 뭐합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뭐하고 왜 갑자기 피곤하니까 허무하잖아 한 들보에요 이거 다 한 기루도 한 기루 자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충청도 스타일이시네요 이런 걸 어제 생각했어야죠 매우 민첩하기만 하고 있어요 지난달에 취소했어야지 이 일정을 충청을 돌았습니다 호남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지난번하고 조금 일정을 뒤섞긴 했거든요 약간 지그재그이긴 한데 맞습니다 뒤집어진 리본 형태로 쭉 도는 건 똑같습니다 네 네 내일 이 시간부터 내일 맞죠 우리 아니구나 월요일이죠 그 아이 잠시만요 다음주 월요일 다음주 월요일 맞아 다음주 월요일이야 다음주 월요일에 전북입니다 전북입니까 다음주 월요일에 전북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전남 광주 제주 부산 손으로 가게 되길 다음주는 그렇게 갑니다 네 하선병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다음주 월요일 호남투어에서 인사드리죠 XSFM 그것은 아기시타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빠염 XSFM입니다 I, D, W, K 아드, 캔 다음주 월요일에 만나요